보쌈당한 호랑이 여러분 어려운 부탁이 있어 왔소. 이웃집 과부가 방실방실 웃으며 호라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부엌으로 빈 밥상을 들고 가던 호라비는 밥상을 든 채 과부를 보았지요. 평소에는 예산일로 말을 걸어도 싸늘하게 건너다 보던 여자가 오늘은 별일입니다. 무슨 일이오? 친정의 대사가 있어 며칠 집에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을 좀 봐주시오. 집을 봐달라고요? 끼니 앉힐 것은 없어도 도둑맞을 것은 있더라고 변변찮은 살림이지만 집을 비우자니 마음이 안 놓입니다. 잘 보아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시오. 고맙습니다. 변변찮은 살림이라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라 하듯이 이 여자는 과부가 되고 나서도 논밭을 계속 늘려 동네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부자였습니다. 모처럼 부탁이니 잘 봐줘야지. 홀아비는 당장 몽둥이부터 큼직하게 깎아 둘러매고 밤마다 그 집을 몇 바퀴씩 돌았습니다. 며칠 그러다가 일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맞을 물건은 안방에 있을 것이니 그냥 안방에서 자면 될 것 같았습니다. 홀아비는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차근하게 자리에 누웠어요. 밤이 깊어 까무룩 잠이 드는가 하는 잠이었습니다. 누가 마루로 올라서는 것 같았어요. 달밤이라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홀아비는 이불을 훌렁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저 녀석들 몽둥이에 머리가 으깨지고 말 것 같았어요. 홀아비는 도둑질을 해가든 집을 떼매가든 자기 목숨부터 살고 보자고 이불 속에서 몽둥이를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장롱부터 뒤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녀석들이 몰아 한참 속닥이더니 엉뚱하게 홀아비 몽둥이를 이불로 둘둘 말아서 무슨 자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홀아비는 몽둥이가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붙어 몸을 제대로 놀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지요. 도둑놈들이 자루를 둘러매고 방을 나갔습니다. 바람같이 동네를 빠져나가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닿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홀아비는 그제야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자기가 그 집 과보인 줄 알고 보쌈을 해가는 것입니다. 보쌈이란 과보를 밤에 몰래 보혜 싸서 데려다가 아내를 삶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홀아비는 지금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낭패한 분풀이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삼수갑산을 갈 망정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장정들 발걸음이 한껏 조심스러워지는 게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대문 여닫는 소리가 나고 방문 여닫는 소리가 났어요. 장정들이 어둠 속에서 자루를 방에다 조심스럽게 내리더니 자루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방을 나갔습니다.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홀아비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을 당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네가 이 방에서 함께 자거라. 예, 오라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모두 팔자거니 생각하십시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자가 은근한 말씨로 위로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씨가 여간 사근사근하지 않았지요. 우리 오라버리는 마음씨도 묻어나시고 집안 살림 형편도 웬만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내놓고 혼처를 구하신다 해도 이만한 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라버니가 재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자는 처녀인 모양입니다. 호라비는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처녀는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곁에서 항상 보살펴드릴 테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처녀는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습니다. 호라비는 이제야 앞뒤 사정이 환해지며 제대로 정신이 들었어요. 호랑이한테 열두 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여기서 자라면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닐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라버니란 자가 들어왔습니다. 처녀는 이미 나가고 없었지요. 여보시오 지금 여기가 이승이오 저승이오. 호라비는 이불 속에서 멀거니 오라버니란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상토를 본 처녀 오라비는 벼락 맞은 상판이었지요.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죄 없이 저승사자들한테 끌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꽃 같은 처녀를 아내로 맞았으니 지옥이 아니라 천당이구려. 얻어들은 풍얼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며칠 동안 남의 집을 봐준 것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 생겼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처녀 오라비는 상판이 불맞은 바가지 꼴이었어요.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소마는 내가 저지른 일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오라비는 웃었습니다. 간밤에 처녀가 말했듯이 사람 됨이 웬만한 것 같았어요. 일판이 기왕 이렇게 됐으니 전후 사정은 모두 숨기고 우리 누이하고 제대로 혼사를 지릅시다. 처음부터 남모르게 꾸민 일이었으니 바삐 서두릅시다. 나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호라비는 입이 함지박으로 벌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뚝딱 혼사를 지르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친정에 다녀온 과부는 호라비가 처녀장가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가 처녀장가를 들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과부가 사내집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며칠 밤 아주머니 집을 봐준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적선이라고 하늘에서 이런 복을 내렸습니다그려. 사내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으며 너털로 숨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팔자를 고칠 것인데 내 운수를 당신이 제가 꾸려 당신은 그 오라비하고 혼인을 하면 될 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내 사람은 혼인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과거꾼들과 건달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과거꾼들이 수십 명 떼를 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 건달도 따라 나섰지요? 우리들은 과거 보러 가는데 너 같은 건달이 어쩌자고 따라 나섰느냐? 일행의 우두머리인 접장이 베세베슬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도 과거 보러 갑니다. 그렇지만 당신들하고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은 없소. 먼저 갈 테니 천천히 오시오. 건달은 핀잔을 던지며 팔랑팔랑 내다닫습니다. 나만 건달이냐? 쥐나게나 다 나서는 너희들도 열의 아홉은 건달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철이 되면 양반집 자식들은 매일 빈둥거리던 녀석들도 모두 과거를 보러 간다고 나서지요? 과거라도 보러 간 데야 동네 사람들한테 체면이 서기 때문에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비를 줍니다. 건달은 가다가 길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과거꾼들도 와서 쉬었습니다. 야, 너도 기왕 나섰으니 우리하고 함께 가자. 그런데 서울이란 데는 눈 감으면 코베어 가는 곳이다. 너는 읍내 장판이나 뒷골목은 휘어잡았지만 서울 가서는 어림도 없다. 네가 서울 갔다가 코를 제대로 달고 돌아오겠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아야겠다. 접장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뭐요? 시험을 해본다고요? 그렇다. 저기 저 밭에서 밥 메고 있는 여자들 있지 않느냐? 저만치 들판에서 밥 메고 있는 여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부마 식군들인지 여남은 명이 몰려 밭을 메고 있었어요. 저 여자들 가운데 댕기를 늘어뜨린 저녀도 셋이나 있다. 저 저녀들 덜어 모두 이쪽으로 두르고 자기 유방을 꺼내 우리한테 보이게 할 수 있겠느냐? 접장 말에 과거꾼들은 와르르 웃었습니다. 뭐요? 저녀들 덜어 유방을 보이게 하라고요? 그렇다. 서울 가서 코를 제대로 달고 오려면 그만한 재주는 있어야 한다. 좋습니다. 접장을 많이 보고 있던 건달은 무슨 생각인지 바로 밭으로 갔습니다. 밥 메다운 여자들이 손을 놓고 모두 건달을 보았어요. 저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들인데 과거 보러 간답시고 저렇게 때 몰려가지만 모두가 평소에는 못된 짓만 하던 건달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못된 짓만 하더니 오늘은 저더러 여기 밥 메는 처녀들한테 자기들을 향해 유방을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 작자들이 그렇게 못된 녀석들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공손하게 절을 하고 돌아가서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이 고을 원님 장모님이더라고 하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건달은 공손하게 절을 하고 할머니는 의젓하게 절을 받았습니다. 이 자식들 오늘 밤에 두고 보자. 이번에는 내 녀석들이 나한테 당할 차례다. 건달은 혼자 굴시렁거리며 패거리들한테로 갔습니다. 아니 어째서 절만 하고 오느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함께 밥 메는 할머니가? 예사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 고을 사또날이 장모님이라는데 당장 사또한테 사람을 보내 당신들 같은 못된 녀석들을 묶어가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절을 하며 설설 빌었지요. 전화되니까 무사했지. 그늘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접장이 건달 손을 잡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길가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여관에는 이미 다른 고을 과거꾼들이 들어 시끌벅적 했습니다. 그들은 방을 두 개 차지했지요. 하나는 과거꾼들 방이고 하나는 그들을 따라가는 종들 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다음이라 숟가락을 놓자마자 모두 금방 잠에 고라 떨어졌습니다. 여관집 식구들도 모두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이런 여관도 과거 때가 한 철이라 식구들이나 동네에서 도와주러 온 드남꾼 아주머니들도 이만저만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드남꾼 아주머니들이 네댓 명이나 됩니다. 종들과 함께 자던 건달이 새가머니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안체로 가서 드남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환갑이 가까웠을 할머니가 한 사람 있었는데 아마도 맨 바깥쪽에서 자고 있을 듯 했습니다. 건달은 조심조심 가서 방문을 열었지요. 모두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건달은 할머니를 꽉 껴안고 입을 쭉 맞추었습니다. 아이고 어떤 놈이냐. 할머니가 후다닥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건달은 얼른 나와 과거꾼들이 자는 방 곁에 숨어서 동정을 살폈지요. 웬일이오? 여관집 식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자기를 껴안고 어쩌고 저쩌고 말했습니다. 식구들은 어떤 놈이 그런 못된 짓을 했느냐고 고함을 질렀지요. 그때 건달이 자기가 자던 종들 방이 아니라 자기 고을 과거꾼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녀석이 금방 저 방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건달은 그 방에 눕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놈이 여자들 방에 들어갔느냐. 주인은 방문을 벼락치듯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과거꾼들은 날벼락 맞은 꼴이지요. 다른 고을 과거꾼들과 종들도 모두 몰려나왔습니다. 건달은 세금헌이 종들 사이에 꼈습니다. 주인과 과거꾼들 사이에 한참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때 건달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오밤중에 깜깜한 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작자를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당장 관가에 알려서 그 녀석을 잡아내고 말겠어. 그 작자가 저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들림없이 잡아낼 거야. 여보시오. 가까이 자던 사람들도 그 작자를 못 봤는데 먼데 있는 관리들이 어떻게 그 작자를 찾아낸단 말이오? 더구나 관청에 알려 소동이 벌어지면 저 할머니가 당했다는 소문이 쫙 퍼질 텐데. 동네방네 그런 소문이 퍼져도 좋단 말이오? 건달은 사태질까지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관청에 알린단 말에 과거꾼들도 모두 나서서 주인을 눅대겼어요. 그럼 그런 놈을 그냥 두잔 말이오? 관가까지 가지 않고도 그 작자를 잡아낼 방법이 있소. 건달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작자를 잡아낼 방법이 있다고?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인가? 할머니도 그 산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작자가 할머니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작자가 저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저 방에서 잔 사람들 덜어 모두 할머니를 껴안고 입을 맞춰보라고 합시다. 멋이 어째? 저 방에서 잔 사람들 덜어 모두 할머니를 껴안고 입을 맞춰보라고?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 안겨봤으니까 다시 안기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났을 것이고 키가 큰 사람은 크게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작게 느껴졌을 것이며 더구나 입을 맞췄다니 다시 입을 맞춰보면 금방 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당장 할머니들어 껴안고 입을 맞춰보라고 합시다. 과거꾼들이 모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저 방에서 잔 저 많은 사내들 덜어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춰보게 한단 말이냐? 할머니가 맞받아 고함을 질렀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일어난 일이니 달리 방법이 없지 않소? 할머니와 주인은 코를 씩씩 불며 팔팔뛰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판이라 과거꾼들한테 더 다그치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접장이 웃으며 건달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는 고마웠다. 한밤중에 관청에 끌려갈 뻔했는데 내 덕분에 무사했어. 앞으로 네 노자는 우리가 될 테니 여간비나 밥값은 염렴하라.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젯밤에 그 짓도 바로 당신이 한 게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 녀석이 생사람 잡겠네? 네 눈으로 봤냐? 안 봤지만 뻔합니다. 어제 저한테 무슨 짓을 시켰습니까? 저녀들 유방을 보이게 하라고 했지요. 그런 짓을 시키는 걸 보면 어젯밤 번민도 당신이 뻔합니다. 네 눈으로 봤어? 안 봤지만 들림없습니다. 당장 이 고을 사또한테로 가겠소. 뭐라? 사또?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접장은 대번에 상판이 노래지며 건달 팔을 끌었습니다. 건달은 못 이긴 척 따라갔지요. 오십냥 주겠으니 입 다물어라. 접장은 자기 돈주머니 하나를 통째로 내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서울 가면 우리 고을 과거꾼들은 모두 당신 본을 받아 서울 여자들한테 눈을 희번덕거릴 것이고 어젯밤 같은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나면 우리 고을 평판은 무엇이 되겠소? 이 녀석아 그럼 백냥이면 어떠냐? 접장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통사정을 냈습니다. 당신들은 돈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겠소. 건달은 막무가내로 벗대며 공갈까지 쳤습니다. 접장은 오백냥을 주겠다고 했지요. 꼭 돈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과거꾼 한 사람이 일백냥씩 삼천양을 가져오시오. 이 녀석아 그러면 우리는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당장 돌아선다 해도 집에까지 거지꼴로 얻어먹으며 가야 할 판이다. 그것은 당신의 사정이지요. 그래도 여기서 감옥살이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시오. 과거 보러 간답시고 서울 가봤자 모두가 뻔할 뻔자 아닙니까? 접장은 건달 손을 붙잡으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건달은 막무가내로 도리질을 했지요. 접장은 하는 수 없이 자기 패거리들한테로 달려갔어요. 그들도 한참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과거꾼들이 모두 몰려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건달은 들은 척도 않고 먼 산만 보고 있었지요.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삼천냥을 모아왔습니다. 건달은 주막집 주인한테 짐 실어 나르는 당나귀꾼과 사람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꾼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건달은 당나귀 한 마리에는 돈을 싣고 한 마리는 타고 의젓하게 어제 온 길로 길을 잡아 갔답니다. 감투 쓴 고양이 옛날 어떤 마을에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다가 어미를 잃고 새 피우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농부는 그 고양이 새끼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데려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지요. 아침 저녁으로 접시에 밥과 반찬을 따로 떠서 상 옆에 놓아두기도 하고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재워주었습니다. 고양이 새끼는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야옹야옹 응석을 부리며 자라나 어느덧 큰 고양이가 되었어요. 귀가 발족하고 눈알이 동그란 고양이는 쥐잡기도 잘하고 아주 영리했습니다. 낮이면 집도 잘 지켜 늘 주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주인이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용한 의사를 청에다가 침을 맞아도 소용없고 별별 약을 다 써보아도 도무지 효엄이 없었습니다. 평생은 점점 더해가기만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의사가 이 병엔 좋은 약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약이 있긴 하나 얼른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더니 그게 대체 어떤 약이냐고 다그쳐 물었어요. 의사는 병자의 마지막 소원이나 풀어주려고 어려운 처방을 대주었습니다. 그건 해마다 땀 흘려 농사지은 나다를 죽내는 쥐 때문에 생긴 병이니 쥐 천마리를 잡아 없애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쥐를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올소이다 어떻게 쥐 천마리를 하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 마을의 호소에도 그렇게 많은 쥐를 도저히 잡아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가 두 볼로 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고양이의 눈에도 그렁하게 눈물이 고였지요. 고양이는 병새가 기울어가는 주인의 가련한 모습을 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세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온 마을 고양이들을 찾아다니며 쥐를 잡을 의논도 해보고 굴뚝 가장자리에 오둑하니 앉아서 많은 쥐를 단번에 잡아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때 담장 너머 윗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양이는 그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서귀픈 마음으로 담장을 기우시 넘겨다 보았지요. 많은 조객들이 찾아와 배 감투를 쓴 상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의 머리에는 그럴듯한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자기도 배 감투를 쓰고 상재 노릇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자기 집 말코지에는 주인이 제사진을 때 쓰던 배 감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벽장을 타고 뽀르르 기어 올라가 배 감투를 벗겨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머리에 쓰고 쥐구멍을 찾아가 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있으려니까 쥐 한 놈이 구멍에서 대가리를 내밀다가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라 다시 구멍 속에 기어들려고 했지요. 그러자 고양이가 그 놈을 보고 꾸지저댔습니다. 요 놈 내 아무리 도적질을 일삼는 놈이기로 그렇게 예절마저 잊어먹었단 말이냐. 내 요즘 부모를 여의어 상을 지르고 있는데 한 놈도 나와 조상을 하지 않으니 전하의 그런 못된 버릇이 어디 있느냐. 분명 내가 부모를 여의어 인걸 꽤 고소해하는 것 같은데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친구들을 수십 명 불러다가 예절도 모르는 내놈들의 씨를 말리고 말테다. 고양이가 노한 소리로 쥐한테 으름장을 놓았어요. 쥐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구멍 속에 들어가 여러 쥐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상을 가야겠어. 그러지 않다간 더 큰 화를 당할지 몰라. 암 조상이야 가야지. 쟤 아무리 악한 놈이기로 조상을 갔는데 설마 해치기야 하겠니? 그럼 내가 먼저 나가 조상을 하며 거동을 살펴보고 올게. 쥐들은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먼저 늙은 쥐 한 마리가 굴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늙은 쥐는 에이고 하며 고글라는 고양이 앞에 넙죽 엎뛰어 절을 하고 나서 우리가 무식해서 어른께서 상당하신 것도 모르고 제때 조상을 못했사오니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대신에 좋은 나츠로 조상을 받고 대단히 고맙다며 그놈을 칭찬해 돌려보냈지요. 그제야 쥐들은 안심하고 한두 놈씩 차례로 나와서 꺼이꺼이하며 조상을 했습니다. 고양이는 그때마다 좋은 나츠로 인사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조상을 해줘서 고맙소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가 많고 나는 혼자이므로 일일이 담내하기가 힘들구먼요. 좀 실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내가 모두 한꺼번에 나와 조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소이다. 그러면서 고양이는 아무날 아무 때에 넓은 마당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쥐들은 그것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요. 고양이와 약속한 쥐들은 곧 온 동네 쥐들과 들쥐 산쥐들한테까지 일일이 통문을 띄워 약속한 날짜에 넓은 마당 앞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돌아왔어요. 고양이가 배감투를 쓰고 서 있는 마당 앞으로 쥐대들이 까맣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양이는 미리 친구 고양이 수십 마리를 불러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쥐들이 다 모인 다음에 나가게 했습니다. 배감투를 쓴 고양이는 쥐들의 조상을 받으려고 그들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애고애고하고 곡소리를 울렸지요. 그러자 숨어있던 친구 고양이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여온 쥐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조리 물었습니다. 마당 앞에는 죽어서 쥐들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얼핏 봐도 수천 마리가 넘는 듯 했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집안에 들어가 주인집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보았더니 죽어서 너부러진 쥐들이 수천 마리가 되었지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너무 기뻐 이 희한한 일을 곧 주인한테 알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다던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리한 괴로 주인의 은혜를 갚은 고양이를 의리 있는 고양이라고 모두들 칭찬했답니다. 부처가 정해준 배필 옛날 어떤 산골에 돌새라고 부르는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새는 집안이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못 들고 늘 머리채를 치렁치렁 들이우고 다녔어요. 그러자니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장가를 들어 상투를 트는데 자기는 턱수염이 더부룩한데도 총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돌새의 가슴에서는 자기도 빨리 장가를 들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도 가난한 돌새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간 총각으로 늙겠는데 돌새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돌새는 색시감이 나타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돌새는 어떻게 하든 제 힘으로 색시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새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지고 내려오다가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진 샘물터에서 물을 깃고 있는 어여쁜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는 샛노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었는데 얼굴은 해반죽을 해하고 치렁치렁 늘어진 머리채에는 갑사댕기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돌새는 그 처녀가 은근히 마음에 드는지라 한 번 사귀어 볼 생각이 나서 슬금슬금 그리로 발길을 옮겼지요. 그 처녀는 동의가 넘쳐나게 샘물을 퍼 담고는 그것을 머리에 이려고 했습니다. 돌새는 성큼 달려가서 처녀가 힘겹게 들어 올리는 물동의를 이어주었습니다. 처녀는 자기에게 물동의를 이어주는 남모를 총각을 힐끗 보더니 소즈븐듯 얼굴을 불켰습니다. 별로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듯 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자기 집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바람에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돌새는 아쉽기 그지 없었어요. 네 집 처녀인지 한 번 따라가 볼까보다 처녀가 가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던 돌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녀는 동의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가볍게 훔치며 삽장문이 달린 초가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새는 지계를 지고 그리로 슬금슬금 달아갔습니다. 되든 말든 한 번 말이라도 걸어볼 생각이었던 거지요. 주인님 계십니까? 돌새는 마음을 다잡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참 뒤에 삽장문이 열리더니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아주머니는 의아해하는 눈으로 돌새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저 댁에서 나무를 사시지 않겠는지 장작을 한지게 지고 왔습니다. 돌새는 나무 장사꾼의 본세대로 대답했습니다. 마른 나무라면 사겠소. 아주머니는 그제야 돌새를 삽장문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비록 초가집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알뜰히 꾸려져 있었어요. 돌새는 지게를 마당에 벗어놓고 퇴마루에 걸터 앉아 물 한 사발을 정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군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왔지요. 돌새는 그 물을 받아들고 어물쩍 말을 건넸습니다. 이 집에 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주머니가 물심부름을 하십니까? 총각이야 처녀가 주는 물을 마셔야 맛이 당기는 법이지요. 처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주머니는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 돌새를 흘겨보았습니다. 나비가 꽃을 찾듯 총각이 처녀를 찾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짝이 맞겠는지 한번 맞세워보시지요. 뭐라고? 우리 딸은 자네 같은 총각한테 맞세우지 않겠네. 당장 나가라고. 아주머니는 성이 나서 돌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돌새는 말이 난 김에 한 번 더 떡심 좋게 달라붙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무엇이 못났다고 이렇게 성내시오. 괜히 굴러온 복을 차버릴 생각 말고 만나게 해주시오. 나무꾼이 무슨 굴러온 복인가 나는 그런 사위를 바라지 않네. 이 아주머니가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살고 까치는 까치키리 사는 게 제격이라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군. 일 잘하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게 뭐 하나나 있소? 돌새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더 할 말이 없는지. 나가게 어서 나가. 하고 무작정 돌새를 삽장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나 같은 나무꾼은 장가가기가 틀렸구나. 돌새는 분하고 어이가 없어 맥없이 돌아서고 말았어요. 돌새는 그 뒤로 장가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게를 쥐고 수걱수걱 산으로 나무하러만 다녔지요.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새는 나무를 하다가 가랑비가 내리기에 느티나무 밑에 있는 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당에서는 웬 여인이 부처에게 치성을 드리고 있었어요. 절당 안에 들어가 비를 그으려던 돌새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이 치성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엿보았습니다. 여인은 부처 앞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손이 닳도록 빌고 있었어요. 부처님 우리 집에 외딸이 있다운데 잘 사는 부잣집에 시집가게 해주옵소서 딸 하나를 데리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과부에게 좋은 사위감을 마련해 주옵소서 여인은 이런 말을 곱씹으며 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있으면 나한테 빌 것이지 부처한테 빌다니 돌새는 가소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세며시 넘겨다 보았어요.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한 여인은 언젠가 자기를 삽장문 밖으로 몰아내던 아주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돌새는 그제야 그 아주머니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돌새는 그때 당했던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지라 그 아주머니를 한번 골려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배고픈데 차려놓은 음식부터 먹고 보자 돌새는 부처 뒤에 가만히 숨어서 음식상에 손을 뻗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비비는 데만 정신이 팔려 돌새가 음식을 집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돌새는 떡이며 지짐이며 삶은 달걀 같은 것을 몰래 드러내어 주머니가 불룩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이때 손을 비비며 정신없이 빌고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없어진 걸 보더니 부처가 먹은 줄 알고 더 극성스럽게 손을 비볐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정성을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많이 잡수세요. 암 많이 먹다마다 점심을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좀 좋아 안 먹겠나 돌새는 이렇게 응얼거리고 나서 제법 위엄을 도두어 부처가 말하는 것처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음식이 왜 이렇게 쓴고 죄지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부정을 타느니라 황공하오리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세다는 바람에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돌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더 했지요. 들어라 그대가 정령 지은 죄를 씻겠거든 내일부터 보름 동안 딸자식이 깨끗한 손으로 지은 음식을 갖고 와서 정성을 다할지요다. 예, 예. 아주머니는 그것이 부처님의 분부인 줄 알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귀여운 딸이 온갖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점심때마다 그 음식을 이고 와서 부처 앞에 펼쳐놓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돌새는 나무를 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의뢰 절당에 들어와 그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마지막 보름날에는 더 요란한 음식상이 부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리에 붉은 고추를 물린 통닭도 있고 돼지갈비와 순대도 있었습니다. 돌새는 그것을 세금세금 집어먹고 나서 위험있는 소리로 말했어요. 정성이 지극함으로 사위감을 점지해 주겠노라. 내일 점심때 도래구비에 나가면 낚시질을 하고 있는 총각이 있을 테니 그 총각을 사위로 맡도록 하여라. 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다음날 점심때 도래구비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낚시질을 하고 있는 점잖은 총각이 있었어요. 여보게 아주머니는 무작정 달려가서 그 총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총각은 언젠가 자기 집에 나무 팔러 왔던 총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으나 부처가 정해준 사위인지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총각을 푸대접한 것이 마음에 캥겨 손을 잡고 빌기까지 했지요. 미리부터 부처님이 정해놓은 사위인 줄 모르고 내가 그만 눈이 멀어 굴러온 복을 차버릴 뻔하였구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나는 양반집 도령인데 어찌 가난한 집달과 혼례를 하겠소? 돌새는 아주머니가 어쩌는가 보려고 은근히 뒤를 달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도 부처님이 정해준 배필인데 그 영을 마다하면 큰 벌을 받는다오. 우리 딸이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긴 했어도 인물 잘났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데 없다오. 아주머니는 눈이 시원시원하고 사내답게 생긴 사위감을 놓칠까봐 은근히 뒤가 달아 말했습니다. 돌새는 못 이기는 척하며 그 집으로 따라가서 처녀와 혼례를 치르고 사위가 되었지요. 아주머니는 그 뒤에 자기가 돌새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새를 사위로 맞은 것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돌새가 마음이 착하고 이를 억석같이 자라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후로 돌새는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진짜 가짜 시아버지 옛날에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시아버지, 시아버니, 아들, 며느리가 모두 순하고 착했답니다. 그래서 집안이 아주 화목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밥을 지어 막 밥을 풀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부뚬하게 빼빼마른 늙은 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빼빼마른 쥐가 가엾어서 얼른 밥주걱으로 밥을 떠서 쥐한테 던져주었어요. 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밥을 맛있게 먹고는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으로 쥐는 잊어버리고 밥상을 차려 식구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어제처럼 아침밥을 지어 푸려는데 어제 왔던 그 빼빼마른 늙은 쥐가 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왠지 모르게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밥 한 주걱을 떠서 던져주었지요. 쥐는 맛있게 먹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뒤 늙은 쥐는 매일 아침마다 며느리가 밥을 푸려고 할 때 꼭 나타났고 며느리는 버릇처럼 쥐한테 밥을 주었습니다. 소뚜껑을 열어 맨 먼저 푼 밥 한 주걱은 그 늙은 쥐가 먹었지요. 한 해가 지나 그동안 늙은 쥐하고 며느리는 정이 들어 한 식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늙은 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어 살이 포동포동 찐 쥐는 이젠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지 않아도 되어 어디론가 가버린 모양이지요. 며느리는 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섭섭해서 밥을 푸지 않고 한참 서서 기다렸지만 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는 식구들의 밥상을 차려가지고 먼저 시아버지께 가지고 갔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사랑방 아랫목에 똑같이 생긴 시아버지 두 사람이 떡 버티고 앉아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도 어디 한 군데 다른 곳이 없는 시아버지인 것을 알자 어찌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밥상을 그대로 놓아버리고는 방에서 뛰쳐나와 크게 소리쳐 다른 식구들을 불러냈습니다. 집안은 온통 야단이 났지요. 사랑방에 똑같은 시아버지는 밥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진짜 시아버지를 가려내려 해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시아버지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힘이 약한 시아버지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시아버지가 진짜 시아버지인데도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었지요. 쫓겨난 시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정처없이 다닌 지 꼭 한 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 중에서 하염없이 앉아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고운 선녀가 나타났어요. 선녀는 노인에게 왜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나요? 하고 물었지요. 노인은 지난 일을 이렇고 저렇고 자세히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어디다 숨겨둔 건지 고양이 한 마리를 주면서 숨겨가지고 가서 그 가짜 노인 앞에다 내놓으시오 하는 겁니다. 노인이 그 고양이를 품속에다 숨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그 가짜 시아버지가 그냥 사랑에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시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들어가자 가짜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사랑으로 몰려와 한해전에 나갔던 진짜 시아버지를 보고 몽둥이로 쫓아내려 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시아버지가 선녀한테 얻어온 고양이를 슬며시 꺼내놓았더니 고양이는 번개같이 가짜 시아버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거만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가짜 시아버지가 새파랗게 질리며 뒤로 물러났지요. 고양이가 가짜 시아버지의 가슴을 꽉 깨물자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지면서 갑자기 커다란 쥐로 변하는 겁니다. 식구들은 놀라 어지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고양이가 그 집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쥐한테 밥을 준 이야기를 자초지종 털어놓았지요. 식구들은 며느리가 밥솥에서 맨 먼저 푼 밥을 쥐한테 준 것을 알자 며느리를 내쫓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집 한 채 볼 수 없는 산속 오솔길로 새 장사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덫 저고리를 입은 찬비 장수가 서고 그 다음에는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가 서고 맨 뒤에는 털모자를 쓴 무명 장수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해는 리언리언나 서산에 기우는데 그들 앞에는 하룻밤 자고 갈 주막집 하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장사꾼은 맥없는 다리를 끌며 자꾸자꾸 걸었어요. 이렇게 한참 가노라니 드디어 포수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지. 새 장사꾼은 약속이나 한 듯 포수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사냥을 나갔는지 포수막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지고 온 등찜을 구석에 벗어놓고 구둘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포수막은 냉 돌방처럼 썰렁했습니다. 불만 되면 방 안이 따뜻하겠구먼. 냉방에 앉아 우들우들 떨고 있던 찬비 장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음 따뜻하다 다다마다 몸도 훈훈하게 녹을 깨고 몸만 녹겠나 말코지에 옷을 벗어 걸어놓고 발편잠도 잘 수 있지. 소금장수와 무명장수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먼저 일어나 불을 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의 눈치만 힐끔힐끔 보면서 누가 불을 떼주기만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매운 바람이 윙윙 불고 문풍지가 붕붕 울렸습니다. 한동안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참던 소금장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들 나한테 부시가 있네 불은 내가 지필 테니 자네들은 밖에 나가 장작이나 날라오게 그러자 찬비 장수가 머리를 흔들며 말을 받았습니다. 부시를 쳐서야 언제 불을 일으키겠나 나한텐 성량이 있네 좀 적기는 했어도 말리면 불시를 얻을 수 있네 그러니 자네들이 장작을 날라오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무명장수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젖은 성량을 언제 말려서 불을 일으키겠나 나한테 벽에다 그으면 불이 일어나는 딱 성량이 있네 불 지피는 건 나한테 맡기고 자네들이나 장작을 날라오게 그들은 이렇게 저마다 장작 나르기가 싫어서 옆에 친구들을 시켜보려고 말 공부질만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불을 떼지 않은 구들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새 장사꾼은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 이빨을 덕덕 맛조는 소리가 옆 사람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참다 못해 찬빛 장수가 옆에 있는 소금 장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야 추워서 견디겠나 빨리 불을 떼자고 그런데 나는 미투리를 신은 발이 얼어서 걸을 수가 없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가죽신을 신은 자네가 좀 장작을 날라오게 그러자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가 구실을 댔습니다. 글쎄 남을 위해 장작을 날라쓰면 좋겠지만 나는 모자를 쓰지 않아 귀가 얼고 말았다네 여럿을 생각해서 털모자를 쓴 자네가 좀 수고하라고 소금 장수는 이러면서 털모자를 쓴 무명 장수를 부추겼습니다. 글쎄 남을 위해 장작을 날라쓰면 좋겠지만 나는 덕저고리를 입지 못해 속탈을 만났다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덕저고리를 입은 찬빗장수 자네가 좀 수고하라고 무명 장수도 구실을 대면서 찬빗장수를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서로 남을 부추길 생각만 하다보니 이번에도 장작을 날라다 불을 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밤은 더 깊어만 가고 칼날 같은 새벽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구둘장은 차다못해 이제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새우처럼 꼬부리고 앉았던 그들은 너무 참기 어려워 몸을 뒤척였어요. 새 장사꾼은 옆의 친구들도 자기처럼 추워서 몸을 뒤척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털모자를 쓴 무명 장수가 다른 친구들을 부추겨버려고 술을 썼습니다. 여보게들 나는 털모자를 써서 몸이 후눈에 나는데 자네들은 무더니 추운 모양일세 그려 정 추우면 장작을 날라다 불을 지피게나 나무만 쑤셔 넣으면 구둘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텐데 얼음장 같은 데 앉아 덜덜떨 필요가 있나? 무명 장수가 남의 불에 개잡이를 하려고 약은 술을 쓰자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죽다니 난 가죽신을 신었더니 발부터 뜨거워지더니만 이젠 몸에 땀까지 나네그려 주위를 잡는 데야 나를 당해내겠나? 그러고 보니 가죽신을 못 신은 자네들이 불쌍하구먼 떨지 말고 이제라도 장작을 날라다 불을 대라고 그 말이 아니꼰들 찬비장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위를 잡는 데야 가죽신을 신은 것보다 덫저고리를 입은 내가 나을 테지 난 몸에 땀이 나다 못해 미역을 감을 지경이라네 그런데 자네들 꼴은 말이 아니네그려 장사를 하지도 죽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장작을 날라다 불을 지피라고 이번에도 이렇게들 몸을 뺄 생각만 하면서 약은 술을 써봤지만 남을 움직여 불을 지필 수는 없었습니다. 주위는 사정없이 몰아치고 몸은 동태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머리를 사타구니에 틀어봤고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는 입까지 얼어붙어 옆에 친구들을 부추길 힘도 없게 되었어요.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때아닌 하품이 나왔습니다. 얼어죽기 직전에 졸음이 몰려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이때 마침 집을 비워두고 사냥을 나갔던 포수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포수 영감은 급히 장작을 날라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방 안에 뜬 김이 서리고 얼어붙었던 구들이 차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장사꾼들도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어요. 자네들은 어쩌자고 구들 위에 누워서 이 모양이 되었나? 포수 영감이 기가 막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난 때문이지요. 글쎄 나는 불을 떼자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장작을 날라와야 되지요. 참비짱수가 말하자 엉덩이가 망작같이 무거운 친구들을 만났다가 얼어죽을 뻔했수다. 소금장수와 무명장수도 남의 탓이기나 한 것처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포수 영감은 어이없어 쓴 입만 쩝쩝 다셨습니다. 불떼기가 실어 떨고 있는 자네들이야말로 한심한 친구들일세 그려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말리나가라고 그러고는 게으른 장사꾼들을 자기 집에서 몰아냈답니다. 꼭두각시 처녀 옛날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공보인 데다가 몸도 뚱뚱하여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식구라고는 늙은 아버지밖에 없어서 시집갈 처지도 못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꼭두각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병든 아버지는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멀리 사는 목사방이란 총각이 꼭두각시한테 장가 들고 싶다며 중매쟁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시집가는 건 좋지만 늙으신 아버님을 두고 갈 수는 없지요. 효성이 지극한 꼭두각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매쟁이는 말했어요. 그건 걱정 말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데리러 온답니다. 꼭두각시는 그렇다면 좋다고 하고 더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어요. 꼭두각시는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목사방이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목사방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찾아가야겠다. 꼭두각시는 짐을 꾸려서 목사방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방의 집은 얼마나 먼지 한 달 동안이나 걸어 겨우 도착했어요. 목사방의 집에 온 꼭두각시는 가엾은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방의 집도 가난하기는 꼭두각시네와 다를 것이 없는 데다가 늙고 병든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더 가엾은 것은 신랑인 목사방이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도 못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꼭두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요. 목사방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신랑이 못생기고 형편이 어려워 도망을 칠 텐데 꼭두각시는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꼭두각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는 뒤뜰에 샘모를 떠놓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꼭두각시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한 지 꼭 백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뜰에 나가보니 황금으로 만들어진 닭이 한 마리 놓여 있었습니다. 꼭두각시는 그 닭을 집으로 가져와서 잘 숨겨두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꼭두각시는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다가 주인한테 황금으로 만들어진 닭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부자는 탐을 냈지요.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줄터이니 그 닭을 내게 파시오. 꼭두각시는 좋다고 하고 그 닭을 부자에게 팔았습니다. 이제 꼭두각시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도 그 닭을 가지고 더 큰 부자로 살게 되었답니다. 신선이 된 사람 부잣집에 혼자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젊은이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곤 했지요. 어느 날 젊은이는 뜻한 바가 있어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신선이 되어야 하겠다. 젊은이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젊은이는 중을 만났어요. 젊은이는 어디를 가시오? 중이 물었습니다. 나는 신선이 되어볼까 하고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중도 잠깐 생각을 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나도 젊은이를 따라 신선이 되어야 하겠소. 스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요? 젊은이의 물음에 중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시주를 얻어다가 절을 많이 지었다오. 나도 신선이 될 수 있겠지요. 두 사람은 길통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는 미륵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미륵을 보고 물었어요. 미륵님, 제가 신선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어느 쪽 길로 가면 됩니까? 미륵이 말했습니다. 오른쪽 길로 가거라. 중도 질세라 물었습니다. 저도 신선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저는 어느 쪽 길로 가야 합니까? 미륵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왼쪽 길로 가거라.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가서 보디 신선이 되시오. 젊은이는 중에게 인사하고는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신선이 되면 내게 놀러 오시오. 중도 말하며 왼쪽 길로 갔어요. 젊은이가 한참 가다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신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곳에서 신선이 되는 공부를 하여 신선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신선이 된 젊은이는 옛날 길을 가르쳐 주었던 미륵을 찾아갔습니다. 미륵님, 저와 함께 신선이 되고자 했던 스님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미륵은 말했습니다. 만날 것 없다. 그 스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젊은이가 자꾸 조르자 미륵은 할 수 없다는 듯 가르쳐 주었습니다. 왼쪽 길로 가면 커다란 기와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의 마루를 뜯으면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미륵이 가르쳐 준 대로 갔습니다. 가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어요. 기와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지 아주 낡고 더러웠습니다. 젊은이가 마루를 뜯어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있었어요. 구렁이 옆에는 스님이 입었던 옷이며 목탁 같은 것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그 스님임이 분명했어요. 아니 스님 어쩌다가 구렁이가 되셨습니까? 구렁이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미륵에게 와서 물었어요. 저 스님은 어찌하여 구렁이가 되었습니까? 미륵이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빚땀 흘려 벌어서 가져다 준 돈으로 절을 지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 구렁이가 되면 어떠냐? 젊은이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선이 되었지만 중은 남의 돈으로 절이나 짓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살았으므로 신선이 될 수 없었던 거랍니다. 소리가 나는 은행알 옛날에 가난한 친구 두 사람이 돈을 벌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남의 집사리도 하고 나무 장사도 하고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나 부지런히 일해서 5년이 지나자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서방이 박서방한테 어이 박형 이만하면 고향에 가서 우리도 괜찮게 살 수 있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 그러니까 박서방도 오랫동안 못 간 집 걱정도 되고 가족들도 보고 싶어 얼른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 그만 돌아가세 둘은 모아둔 돈을 똑같이 나누어 속옷 깊숙이 감추어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왔지요. 그런데 평안도 어디인가 왔을 때 박서방이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서방 돈을 내가 다 가지게 되면 나는 고향에서 아마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박서방은 돈에 탐이 나자 그만 친구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눈이 뒤집혀 이서방을 죽이고 돈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밤 늦게까지 길을 가는데 뒤에서 박서방이 칼을 가지고 이서방 목을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이서방 옷 속에 있는 돈을 얼른 꺼내 가지고 자기 옷 속에 감추고 이서방의 시체는 마침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 둥치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그 속에 넣어놓고 도망을 쳤어요. 고향에 돌아가서는 이서방 집에 찾아가서 이서방은 재작년에 병에 걸려 몇 달 동안 알타가 그만 죽었습니다. 아파서 약을 사서 먹느라 그동안 번 돈도 다 써버리고 겨우 이만큼 남은 걸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는 돈을 얼마 내놓았어요. 이서방 집에서는 친한 친구인 박서방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지 믿었지요. 이서방 내 식구들은 며칠 동안 울다가 할 수 없이 박서방이 가르쳐준 날짜대로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편 평안도 은행나무 주인 집에서는 그 해 가을 전해 없이 많은 은행을 거두게 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곳간 안에 가득히 거둬들인 은행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낮에는 잘 몰랐는데 밤이 되자 은행 곳간에서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자꾸 났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는데 날이 가면서 그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고 은행알 속에서 나는 게 틀림없는데 대체 어느 은행에서 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집에서는 은행이 많이 열린 것도 이상했고 은행이 소리를 내는 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소리나는 은행알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많은 은행을 두 무더기로 나누었더니 한쪽은 소리가 안 나는데 한쪽 무더기에서는 딸깍 소리가 났어요. 주인은 소리나는 은행 무더기를 또 반으로 나누고 또 소리나는 무더기를 반으로 나누고 해서 결국 소리나는 마지막 은행알을 골라냈습니다. 주인은 소리나는 은행알을 손에 들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혹시 은행나무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찾아가서 은행나무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속이 빈 나무 둥치 속에 사람 옷자락 한 끗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얼른 겉에 풀가지가 가려진 걸 해치고 보니 놀랍게도 죽은 사람이 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주인은 그제야 소리나는 은행알의 곡절을 알게 되어 죽은 사람의 옷을 뒤져보니 마침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 다른 것은 없고 이 암흑애라고 새겨진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도장만 꺼내고는 시체는 그냥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와 노잣돈을 두둑히 넣고 소리나는 은행알을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도장에 새겨진 이 암흑의 집을 찾아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나 은행나무 주인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을 찾아갔어요. 벌써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마을 사람에게 이 암흑의 집이 이 마을에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암흑에는 벌써 10년 전에 집을 나가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벌다가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그 이 암흑의 집을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집에서는 10년 전에 집을 나가 죽은 아버지 제삿날이라고 하면서 젊은이가 옷을 단정히 입고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주인이 젊은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정이야기를 좀 물었더니 그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은행알이 더 큰 소리로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젊은이는 아버지가 돈을 벌러 이웃집 박서방과 같이 갔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은행나무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부친 친구되는 박서방이 아직 살아있는가? 예, 아직 살아계십니다. 젊은이가 그렇게 대답하자 은행나무 주인이 그럼 나를 따라 같이 가보세요. 하고 그날 밤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새벽 일찍 집을 떠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평안도 은행나무 있는 곳에 열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은행나무 주인이 젊은이에게 나무둥치 구멍 속을 열어보이자 그때까지도 이서방의 시체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꼿꼿이 서 있었어요. 젊은이는 10년 전에 집을 떠난 아버지를 보자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아버지 하며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꼿꼿하게 서 있던 이서방의 시체가 타버린 제가 사그라지듯 푸수수 사가 내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죽음은 병탓이 아니고 밥서방의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이는 은행나무 주인과 같이 고향에 내려가 광가에 알려 박서방을 끌어다 문초를 하니 박서방은 지난 일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래 자초지종이 다 밝혀져 아버지의 원안을 풀고 나자 그때까지 은행 아래서 나던 딸깍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이서방 내 아들은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드리고 그동안 애를 써준 은행나무 주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해마다 찾아가 뵙고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물론 박서방이 엄한 벌을 받은 건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공주들을 구한 용감한 젊은이 옛날 아주 먼 옛날 공주만 셋을 둔 어느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 공주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어요. 살같이 박속처럼 희고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예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새 공주는 모두 마음씨가 곱고 서로 의가 좋을 뿐만 아니라 덕까지 갖추고 얌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생 공주를 보는 대궐의 여러 신하들이나 국녀들은 마치 옛날에 어진 태임이나 태사를 보는 것 같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한편 임금님은 임금님대로 세 공주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비록 왕위를 이을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자 이상으로 금자동이 은자동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세 공주 가운데서도 막내 공주를 더 귀여워했습니다. 그것은 막내 공주가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도랑도랑한 눈매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알맞은 코 반달같이 갸름한 귀 붉고 작은 입과 고른이 눈같이 흰 목덜미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이 휘영청 밝아 마치 대낮같이 화냈습니다. 세 공주는 대궐 뒷곁에 있는 동산에 올라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달빛이 참 아름답지요? 둘째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신선의 세계에 온 듯하구나 마치 너희를 마음처럼 맑고 고운 달빛이야. 맞다린 첫째 공주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번에는 예쁜 막내 공주도 말을 받고 나섰습니다. 언니도 아니에요. 저 달빛은 마치 두 언니처럼 아름다워요. 세 공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달빛에 흠뻑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아와서는 세 공주를 낚아채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주 셋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대권란은 금방 물 끓듯 야단이 났습니다. 예쁘고 의젓한 공주 셋이 한꺼번에 없어졌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화를 잘 쏘는 병사들이 우우 달려왔지만 벌써 독수리는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를 놓쳐버린 병사들은 모두들 가슴이 죄고 조마조마하여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권란은 금방 왁자지껄한 수라짱이 되었어요.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공주들도 공주들이지만 임금님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공주들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몹시 슬퍼했지요. 신하들은 차마 눈을 뜨고 임금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딱하고 민망하기만 했어요. 이었고 정신을 차린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분보하여 다음과 같은 방을 온 나라에 붙이게 했습니다. 새 공주를 구해낸 사람에게는 나라 땅의 절반을 삼으로 주겠노라. 그리고 예쁜 막내 공주와 결혼을 시켜 사위로 삼겠노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나붙자 거리마다 고을마다 야단이었습니다. 상간마마도 사람인데 한꺼번에 귀여운 새 공주를 잃었으니 그 슬픔이 오죽하겠소. 누가 아니래요. 그러기에 이렇게 큰 상을 내걸고 공주들을 찾지 않소. 에이 빌어먹을 것 내가 한번 그 공주들을 찾아내어 저 상을 타볼까. 어렵소. 아무리 상이 대단하다지만 어디 그게 대법이나 한일이오. 글쎄 임자보다 날고 뛴다는 사람도 독수리의 행방을 몰라 공주들을 못 찾고 있는 반인데 임자가 나서서 찾겠다고요. 관두시요. 우리 같은 농부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농사나 지어야지요. 모두들 임금님이 내리겠다는 상에 눈이 뒤집혀 나서 보았지만 새 공주를 찾아내기는 커녕 아무도 그 독수리의 행방조차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독수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골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젊은 병사 였습니다. 그 즈음 이 젊은이는 무술을 닦으려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밤마다 혼자서 말을 타고는 창이나 칼을 휘두르며 열심히 무술을 닦았어요.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으나 나라와 결회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괴로움을 참으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 소원대로 나라와 결회를 위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마침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젊은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갑옷과 투구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는 말을 달리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이는 뜻밖에도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새 처녀를 채가지고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수리에게 매달린 새 처녀가 몹시 다급하게 울부짖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나? 내 저 못된 독수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젊은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벌컥 치솟았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독수리의 뒤를 쫓아 손살같이 말을 달렸습니다. 마침 대낮처럼 휘영청 밝은 달밤이라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환히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독수리를 놓칠까봐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헐떡헐떡 숨이 가프고 온몸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이윽고 희뿌옇게 동이 트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말을 달려온 젊은이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러나 거기서 맥없이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채여가는 새 처녀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이 트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날아가던 독수리가 어떤 산골짜기의 큰 바위 밑에 내리더니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눈감작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통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독수리는 어디로 갔는지 영 보이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독수리가 어디로 갔을까?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디 이럴 수가 있담? 젊은이는 기운이 쑥 빠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쫓아왔는데 허탕을 쳤다고 생각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말에서 내려 독수리가 사라져버린 근처의 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독수리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얼마 뒤 젊은이가 무심코 아래쪽을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그곳에 큰 구멍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이상한 구멍이 있네. 땅속 나라가 있다더니 바로 이게 그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닐까. 정말로 그 구멍은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땅속 나라에는 한 번 잠이 들면 놀랍게도 백일 동안이나 잔다는 아주 무서운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많은 부하들과 사나운 독수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끔 땅위로 보내서 많은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구멍이 있는 곳을 단단히 눈여겨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탠날이 되자 독수리에게 채여간 처녀들이 바로 임금님의 새 공주라는 소문이 깊은 산골짜기에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간밤에 그 처녀들이 공주님들이라니 임금님이 얼마나 슬퍼하며 걱정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한 젊은이는 그날로 임금님을 찾아뵙고 아뢰였습니다. 전하 새 공주님을 한꺼번에 잃으셔서 슬픔이 얼마나 그시옵니까 황공하오나 제가 새 공주님을 찾아드리겠사오니 부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옵소서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내 공주들을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임금님에게 자세히 아뢰였어요? 그래 네 정성이 대단하구나 내 사랑하는 공주들을 자자만 준다면 약속대로 이 나라 땅에 절반을 주고 막내 사위로 삼겠다. 꼭 찾아죽어라. 이리하여 젊은이는 임금님에게서 대여섯 명의 부하를 얻어가지고 땅속 나라로 내려갈 차비를 했습니다. 젊은이는 먼저 삼으로 꼰 길고 튼튼한 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 사람이 탈만한 광주리와 소리나는 방울도 각각 한 개씩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임금님의 부하들을 데리고 어젯밤에 보아둔 굴 입구 쪽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땅속 나라의 굴 입구에 닿자 젊은이는 준비해온 광주리를 삼으로 꼰 줄에 안전하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줄의 다른 한쪽에는 소리가 나는 방울을 매달았어요. 짤랑짤랑 방울소리가 나면 굴 밖에서 줄을 끌어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준비와 약속이 다 되자 젊은이는 큰 희망을 가지고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광주리에 태워 굴 속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부하는 심리찜 내려가더니 줄을 당겨 짤랑짤랑 방울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굴 밖에서 줄을 도로 끌어올렸지요. 아니 어째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왔느냐 무서워서 도저히 그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두 번째로 다른 부하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부하도 20리 가까이 내려가더니 역시 줄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부하를 내려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부하들 가운데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부하를 불렀습니다. 어떠냐 너는 자신이 있느냐 땅속 나라 밑바닥까지 내려갈 자신이 있느냐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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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느냐 예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저 병사들이 못한 일을 제가 해보이겠습니다. 저는 겁이 없습니다. 그래 어서 내려가거라 이리하여 이번에는 용감하다는 부하가 스르르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젊은이도 큰 기대를 걸고 내려가는 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웬일이지요? 백리쯤 내려가더니 방울소리가 짤랑짤랑 났습니다. 젊은이는 이 소리를 듣자 크게 실망하고 말했어요. 그렇게도 큰소리치고 장담하던 부하가 이 꼴이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가 내려가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젊은이는 광주리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광주리는 줄을 타고 스르르 내려갔어요. 한참을 내려가 그 길고 긴 줄이 닿을 즈음 해서 젊은이는 마침내 땅속 나라의 밑바닥에 닿았습니다. 젊은이는 땅에 닿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많은 기화집들이 추녀를 마주대고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무엇보다도 땅속에 이런 큰 동네가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그 많은 기화집 가운데서도 유달리 고래등 같은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으로 의리의리하고 큰 집이었어요. 젊은이는 대뜸 그 집이 바로 도둑들의 두목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을 발견하자 어떻게 하면 몰래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그 집 바깥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 곁에는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버드나무 쪽으로 다가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까지 그늘에 몸을 숨기고 아래쪽의 동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나무 위에서 처녀를 보자 몹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른 소리라도 치고 싶었으나 꼭 참았지요. 처녀는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퍼담고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들어 머리에 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젊은이는 얼른 버들립 내대짱을 훑어서 아래로 던졌습니다. 버들립은 처녀가 퍼놓은 물항아리 속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버들립을 본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버리고는 다시 새로 물을 기러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또다시 버들립을 훑어서 아래로 던졌어요. 떨어진 버들립을 본 처녀는 고개를 갱아웃하더니 다시 물을 버리고 새로 물을 담았습니다. 이때 또 젊은이는 버들립을 훑어서 아래로 던졌지요. 그러자 처녀는 웬 바람이 이리 불지 하면서 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녀는 버드나무 위에 젊은이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이를 어쩌나 보아하니 당신은 땅 위에서 온 사람 같은데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지요? 처녀가 묻자 젊은이는 새 공주님이 납치된 사실과 그 공주님들을 구하려고 자기가 자원에서 찾아온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처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그 새 공주 가운데 막내 공주입니다. 언니들과 함께 이곳으로 잡혀온 뒤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단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구해주러 오셨다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마침 도둑의 두목은 밖에 나가고 집에 없습니다.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백일 동안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도망친다면 또 언제 붙잡혀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 우리를 구하시겠다면 도둑의 두목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로 된 커다란 절국공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그 공의를 가리키면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실례인 줄 압니다만 얼마나 힘이 센지 어디 저 공의를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이 말을 듣자 젊은이는 이까지 꺼야 하며 절국공의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아무리 힘을 들여서 들어 올리려고 해도 절국공의가 어찌나 무거운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힘으로는 도저히 도둑의 두목을 쓰러트릴 수 없겠습니다. 막내 공주는 이렇게 말하더니 두목의 집 광에 쌓아둔 산삼의 집을 내어서 젊은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산삼집을 단숨에 마시고는 또다시 절국공의를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조금 전보다는 훨씬 기운이 세어져 절국공의는 땅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젊은이는 광 속에 숨어서 날마다 공주가 갖다주는 산삼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절국공이 드는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훈련을 되풀이하자 마침내 그 무거운 쇠공이도 마치 젓가락을 놀리는 듯한 한 손으로 가볍게 들여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는 그 뒤로도 계속 산삼집을 마셨어요. 이제 힘이 오를 대로 올라 마음 같아서는 산더미도 집어 던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힘이 오르자 젊은이는 도둑의 두목이 어서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돌아오기만 하면 당장 그놈의 숨통이라도 따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방 속에 있자니 갑자기 바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 곧 이어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이 땅과 집이 일렁일렁 하더니 도둑의 두목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해온 많은 재물을 집안으로 들여놓고는 그날 밤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부어라 마셔라 하며 술을 파마시던 부하들은 마침내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 모두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젊은이는 바로 이때다 싶어 칼을 빼들고 가만가만 도둑의 두목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고함을 지를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이가 두목을 바라보니 코는 골고 있었지만 두 눈은 크게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소름이 오싹 끼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막내 공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두목은 원래 눈을 뜨고 잡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젊은이는 칼을 높이 들고 온 힘을 다해 두목의 목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러자 자고 있던 두목이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젊은이의 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둘은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목이 이겼지만 공주가 재빨리 재를 두목의 얼굴에 뿌리는 바람에 앞을 못 보게 된 두목을 젊은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도둑 두목의 부하들은 자기네 두목이 진 것을 알자 겁이 나서 모두들 항복 하고 말았어요. 젊은이는 항복한 부하들에게 집안에 쌓인 많은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고맙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일을 마친 젊은이는 새 공주를 데리고 사무로 꼰 줄이 내려와 있는 처음 자리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줄을 힘차게 잡아당겼어요. 한편 굴 밖에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던 임금님의 부하들은 마침내 짤랑짤랑 방울소리가 들리자 힘차게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차례대로 새 공주가 올라오고 네 번째로 젊은이도 광주리를 타고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모두 무사히 대궐로 달려갔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새 공주가 살아오자 임금님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궐에서는 공주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오랫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이는 처음 약속대로 임금님으로부터 나라 땅의 절반을 받았고 막내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돈보다 용기 옛날에 썩어빠진 세상에 고립인 부자들이 돈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서울 정승판서 댁에 벼슬을 사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김암옥에는 쌀 몇백석을 가지고 가고 경상도 이 암옥에는 명주 무명 삼배 몇백피를 싣고 가고 강원도 암옥에는 산삼을 가지고 가고 평안도 암옥에 누구누구 팔도 여기저기서 돈을 수백냥 수천냥씩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정승댁 행랑체에는 그래서 벼슬을 사러 온 무지래기들이 득실득실 했는데 가지고 온 뇌물을 정승댁에 바치고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벼슬을 내려주기만 기다렸습니다. 보통 한달씩 두세달씩 기다리다가 노자가 떨어지면 할 수 없이 가지고 온 돈만 허비하고는 그냥 내려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고집이 센 세 사람은 한 해가 다 되도록 죽치고 앉아서 돌아갈 생각을 낳는 겁니다. 어느 날 정승이 이 고집을 통해다 골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듣고 싶어서 아무도 몰래 행랑체로 찾아갔어요. 세 사람은 밤이 이슥하도록 방에 불을 켜놓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벼슬 얻기는 글렀고 바친 돈이나 되찾았으면 좋겠군. 다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받는다면 집으로 내려가겠네. 하나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다못해 찬봉 벼슬 하나라도 얻어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그까지 찬봉 벼슬 길바닥에 개똥보다 흔한 걸 얻어가서 뭘 한다는 거야. 내사 이젠 다 포기하고 차라리 정승 땡 마누라 보들보들한 엉덩이나 껴안고 하룻밤 잡았으면 그걸로 끝내겠네. 하지 않겠어요? 밖에서 엿듣고 있던 정승은 마지막에 말한 사람이 조금은 맹랑하게 생각되어 다음날 그 사람 하나만 불러드렸습니다. 듣자하니 자네는 내 마누라를 껴안고 하룻밤 자고 싶다는데 지금 당장 한번 해보게 하더니 아내를 마루에 나오게 해서 그 자리에 반드시 눕도록 해놓고 자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게 하고 반은 은근히 반은 명령조로 말을 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할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간덩이 하나만은 굵었나 봅니다. 까짓거 이러나 저러나 죽을 바에야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한가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자. 이렇게 큰 마음 먹고는 정승 부인한테 달려들어 껴안고 굴렀거든요. 그걸 본 정승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만됐으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고는 그 사람에게 고을 원 하나를 주어 보내면서 들이 그만하면 능히 일을 해내겠구나. 했고 나머지 둘은 하인들을 시켜 잔뜩 메타작을 하고는 쫓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 아들 삼형제를 둔 노인이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아둔 재산이 없어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어요. 생각 끝에 이 노인은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그래도 내가 이승을 떠나는 정표로 보잘것 없지만 한가지씩 주마.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큰애야 내게는 내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지팡이를 주자 큰 아들은 고맙다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둘째 내게는 이 낡은 농작을 주마. 둘째는 낡아빠진 농작을 받았어요. 막내는 이 방울을 주마. 막내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받았습니다. 삼형제에게 유산을 한가지씩 물려준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길이 막막했어요. 하루는 큰형이 아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이라도 있으면 농사를 지으면 되겠지만 땅 한 뼘도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살만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큰형의 말에 아우들도 모두 좋다고 하였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을 각자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새 갈래 길이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다닐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다니기로 하자. 누구든지 성공을 하면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기로 하자. 큰형이 아우들에게 말하니 아우들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셋은 굳게 약속하고 큰형은 지팡이를 짓고 오른쪽 길로 갔고 둘째는 농작을 등에 지고 가운데 길로 갔으며 막내는 방울을 들고 왼쪽 길로 갔습니다. 큰형은 아버지에게 받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하였는데 어떤 동네는 인심이 고약해서 밥도 주지 않고 재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형은 밥도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왔어요. 하는 수 없이 어느 무덤 옆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뒤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살펴보니 여우 한 마리가 무덤을 파내더니 해골을 꺼내는 거예요. 해골을 꺼낸 여우는 자기 머리에 그 해골을 쓰더니 머리를 흔들흔들 흔들었습니다. 여우는 느닷없이 꼬부랑 할머니로 변했어요. 할머니가 된 여우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녹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여우 뒤를 살살 따라갔어요. 여우는 한참 산길을 가다가 어느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그 동네에는 혼인잔치를 하는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 잔치집으로 들어갔지요. 잔치집에서는 할머니가 된 여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큰형도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지요. 잔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신부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여우가 된 할머니는 신부 옆에 앉아있었지요. 큰형은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우의 짓이다. 큰형은 그 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거짓 꼴이기는 하지만 당신 딸을 살려보겠소. 집주인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큰형이 고치겠다고 하니 말했습니다. 어서 고쳐주시오. 고쳐만 주면 내 재산 반을 드리겠소. 큰형은 신부가 쓰러져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신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옆에 앉은 할머니를 지팡이로 두드려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군. 저러다가 할머니를 죽이고 말겠어.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라.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큰형은 못 들은 척하고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큰형을 잡으려고 방으로 뛰어들어온 순간 큰형한테 맞던 할머니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지면서 탈이 벗겨져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되고 말했어요. 아니 이건 사람이 아니라 구미우잖아. 사람들은 그제서야 큰형이 왜 할머니를 때렸는지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우가 죽자 신부도 차츰 깨어나더니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저 구미우 때문에 죽을 뻔했군요. 약속대로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소. 집주인은 큰형에게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굉장한 부자여서 재산의 반도 웬만한 사람의 재산보다 많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큰형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그 지팡이를 내게 파시오. 내가 삼천양을 주겠소. 큰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오. 이걸 삼천양에 사신다니 농담이시겠지요. 그 사람은 큰형을 자꾸 졸랐습니다. 큰형은 할 수 없이 삼천양에 사신다니 농담이시겠지요. 그 사람은 큰형을 자꾸 졸랐습니다. 큰형은 할 수 없이 그 지팡이도 삼천양에 팔게 되었어요. 큰형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생들과 약속한 대로 삼형제가 헤어졌던 곳으로 와 집을 짓고 살았지요. 한편 둘째는 무거운 농작을 짓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앞에서 왠 처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처녀는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유도 묻지 않고 얼른 처녀를 농작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얼마 뒤 오락보락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 길로 젊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소?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 여자인지 늙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웬 사람이 숨이 턱에 닿아서 저쪽으로 뛰어갑디다. 난 이 무거운 농작을 짊어지고 가느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소만 그 여자가 무슨 그 남자는 둘째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둘째가 손가락질 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안 보이게 되자 둘째는 여자를 농속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됐소이다. 그 남자는 갔소. 도대체 무슨 영문이오? 여자는 한숨부터 내쉬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제 부모님을 다 죽였답니다. 그런 다음 나보고는 자기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몰래 부모님이 감추어둔 보석을 가지고 도망치는데 저렇게 눈치채고 날 죽이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잠으로 안 되었군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저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데리고 어디든 가주세요. 이 보석은 우리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둘째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 잘 마세요.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건 이 낡은 농작 밖에 없어요. 처녀는 막무가내였어요. 어차피 저는 갈 데도 없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혜도 갚아야 하잖아요. 어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둘째는 처녀를 데리고 형제들과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았더니 벌써 큰형이 부자가 되어 살고 있어서 둘째는 형의 집 옆에 집을 짓고 처녀와 혼인을 하고 살았습니다. 막내는 방울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막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디 마을이 있나 하고 찾았지만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하는 수 없이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막내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화가 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디에선가 많은 호랑이들이 나타났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막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나무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서로 무등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호랑이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으로 큰 호랑이가 그 위에 올라타는 식으로 무등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락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막내는 엉엉 울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주신 방울이나 한번 흔들어보자. 막내는 딸랑달랑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방울 소리에 흥이 나는지 춤을 추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모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맨 밑에 있던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한테 깔려 죽었고요.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호랑이 가죽을 벗겨 장을 팔았습니다. 호랑이 고기와 호랑이 뼈도 모두 한약재로 팔았지요. 좀처럼 구하기 힘든 호랑이 가죽과 호랑이 고기 뼈를 비싸게 판 막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삼형제가 헤어졌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삼형제는 모두 부자가 되어 만났어요. 막내도 둘째 집 옆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큰 형에게 물었어요. 형님, 둘째 형님은 아버지가 주신 동작을 저렇게 잘 보관하고 있고 저도 아버지가 주신 이 방울 덕분에 부자가 되어 잘 보관하고 있는데 형님의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큰 형은 껄걸 웃으며 말렸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로 여우를 때려잡았더니 어떤 사람이 삼천냥에 발라고 해서 바랐다. 듣자하니 그 사람이 진짜 할머니를 여우인 줄 알고 때려서 감옥에 갇혔다더구나. 그 말에 형제들이 찢찢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았군요. 형제들은 그 뒤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쥐와 금 항아리 어느 가난한 집에서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를 들으렁 골며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코에서 손톱만한 쥐가 한 마리 기어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쥐를 살펴보았습니다. 쥐는 방바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방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도 바느질을 하다 말고 쥐를 따라 나갔습니다. 쥐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마당에는 물이 조금 고인 곳이 있었는데 쥐가 너무 작아 그곳을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들고 있던 바느질 자를 놓아주었어요. 쥐는 그 자를 타고 물이 괸 곳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쥐는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는 돌을 골라 쌓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쥐가 그 돌 주위를 한참 뱅 뱅 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콧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남편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아 잘 잤다. 자면서 내가 꿈을 꾸었어. 아내가 무슨 꿈이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한참 가고 있는데 큰 강이 나오더군 건널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선녀가 내려와서 다리를 놓아주더군. 다리를 건너 계속 갔더니 벌판 한가운데 커다란 돌산이 있지 않겠어? 그 돌산 한쪽을 파보니 금항아리가 묻혀있는데 더 팔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오고 말았지.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남편에게 자기가 본 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혹시나 하고 밭으로 가서 돌무더기를 치우고 봐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거기엔 정말로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쥐가 알려준 금항아리 덕분에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자기 죽는 날은 모른 점쟁이 네가 점쟁이 홍계관이냐 대감이 홍계관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곁에는 고관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예, 소인이 홍계관이 옵니다. 듣자 니노는 박식한 선비였다는데 어찌하여 점을 쳐서 순박한 백성들을 현혹하고 다니느냐. 저는 점쟁이라 점괘가 나오는 대로 점을 쳐주었을 뿐 일부러 사람들을 현혹한 적은 없사옵니다. 그 점이란 것 자체가 허황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제 경험으로는 점괘가 덜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사오나 허황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사옵니다. 그러나 점괘가 맞지 않더라도 해를 입힌 경우는 별로 없사옵니다. 점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한테 의욕을 북돋아주는 일도 많사옵니다. 뭐라 길잡이가 되고 의욕을 북돋아준다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대감이 곁에 있는 나졸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나졸이 밖으로 나가 조그만 상자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묻겠노라. 만약 알아맞히지 못하면 바로 그게 세상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증거이니 혹세무민의 죄로 다스리겠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잘 알렸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저본대로 따르겠사옵니다. 홍계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혹세무민이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말로 혹세무민의 죄는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자칫하면 사람 죽는 꼴을 보겠구먼. 대감 곁에 앉아있던 벼스라치들이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홍계관은 의젓하게 대감을 보고 있었어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고 대감이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홍계관은 대감을 건너다 보다가 그 상자를 가져온 나조를 이익히 보았습니다.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졸 얼굴에 환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런 것쯤은 독심술로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래 겠사옵니다. 다람쥐가 들어있사옵니다. 대감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곁에 앉아있던 벼스라치들도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럼 몇 마리가 들어있는고? 세 마리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대감은 픽을 웃었습니다. 내깐 놈이 무슨 재주로 그걸 알아맞히겠냐는 듯이 한껏 경멸에 찬 눈으로 홍계관을 노려보았지요. 여봐라 형니들은 들어라. 이자는 사술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 자다. 옥세무민의 죄로 사형에 처한다. 당장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사형을 지펙토로 가여라. 대감후령 소리에 집이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형니들이 우리를 달려들어 대감후령 소리만큼 거칠게 홍계관을 꽁꽁 묶었어요. 홍계관은 묶이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틀림없이 세 마리인데 어찌 된 일인가.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른다더니 이렇게 뻔한 것을 못 맞추고 목숨을 잃는단 말인가. 그러나 기왕 죽는 마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하오나 한말씀 여쭙고자 하옵니다. 홍계관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감은 통명스럽게 내질렀지요. 홍계관이 무슨 말을 늘어놓을지 몰라 꺼림칙하지만 금방 죽을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는 그동안 점을 쳐온 한낱 비청한 점쟁이옵니다. 하오나 성심껏 점을 쳐서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비운에 빠져 살아갈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살도록 용기를 복돋아 주었습니다. 점쟁이 생활 30여 년 동안 그런 사람이 3천명도 넘사옵니다. 하운데 그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몸부림 치는가 달근 태반이 그 사람들이 타고난 팔자나 운수 때문이 아니었사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조정대신들이나 고울수령들이 정사를 제대로 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재산을 빼앗는 데만 눈에 불을 켰기 때문이지요. 소인이 수십 년 동안 점을 치며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치가 이래서는 나라가 위태롭겠다는 것이옵니다. 대감은 상판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대감 날이 붙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소인이 대감 날이 정괴를 뽑아 보았더니 대감 께서 오늘 애먼 사람을 한 사람 죽일 궤가 나왔습니다. 대감 께서는 소인을 죽인 다음에 반드시 후회하실 테니 이런 일을 거울삼아 신중하게 정사를 바로 펴시어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계관은 태연하게 말을 마쳤습니다. 무험하다 어느 앞이라고 그따위 소리를 지붕거리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리들은 대번에 홍계관을 개끌듯이 끌고 나갔어요. 형리들은 감옥을 장치한 수레에다 홍계관을 태우고 벼락같이 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 수레가 나간 뒤에 나이 많은 벼슬아치가 조심스럽게 대감을 불렀습니다. 뭐요 홍계관은 저 속에 다람쥐가 세 마리 들었다고 했사운데 그럼 몇 마리가 들었사옵니까 아까 그자가 말하는 태도가 하도 자신이 있었고 또 자기를 죽인 다음에 대감 께서 후회하실 것이란 말이 마음에 걸려 여쭈옵니다. 다른 벼슬아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홍계관의 태도는 한낱 비천한 점쟁이라기보다 세상일을 환희하는 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태도부터가 예사 사람으로는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의젓했습니다. 그럼 당장 열어보지요. 그 상자를 열도록 하여라. 나졸이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를 연 나졸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모두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상자를 들여다본 대감도 벼락맞은 꼴이었습니다. 다람쥐가 세 마리였어요. 어미 곁에 금방 낳은 새끼 두 마리가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서 달려가서 사형을 중지시키도록 하여라. 대감은 사뭇 떨리는 소리로 고함을 질렀지요. 나조들 나조들 나조들은 말 엉덩이에서 불이 나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고개에 올라서자 형장이 저만큼 내려다 보입니다. 이미 형을 집행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조들은 혹시 몰라 그대로 내다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칼을 휘둘렀던 회사수와 형리들은 술잔을 들고 무슨 일인가 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쫓아간 나조들은 저쪽에 늘어져 있는 홍계관의 시체를 멍청하게 보고 있었어요. 나조들이 아차 한 고개는 그때부터 아차고개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서울 동작구 노량진 사육 신묘 곁에 있는 고개 입니다. 힘내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루는 강원도에 사는 강원도 호랑이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면서 힘내기를 하러 떠났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날 한시에 함경도에 사는 함경도 호랑이도 제 힘을 당할 자가 어떤 놈이냐며 우쭐거리며 집을 나섰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두루 살펴보다가 험한 산발이 줄레줄레 뻗어있는 함경도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함경도 호랑이도 두루 궁리하다가 높은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강원도 쪽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두 호랑이는 말 그대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나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저녁 늦게 떠났는지라 강원도 함경도가 맞닿은 곳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퍽 깊은 뒤였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함경도 땅에 척 들어서려는 순간 눈앞에서 번뜩거리는 도줄기 불빛을 보고 그 자리에 굳은 듯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불빛일까 어쩐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함경도 호랑이도 강원도 땅에 척 들어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거리는 두 줄기 불빛을 보고 그 자리에 굳은 듯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불빛일까 어쩐지 무시무시한데 두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면서 한동안 마주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쏘아보아도 번뜩이는 시퍼런 불빛이 무슨 불빛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세금세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불빛은 무슨 불빛이었을까요? 두 말 할 것 없이 강원도 호랑이가 본 불빛은 함경도 호랑이의 눈빛이었고 함경도 호랑이가 본 불빛은 강원도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강원도 호랑이는 비실비실 꽁무니를 빼다가 옆으로 냅다 뛰어 벼랑 밑에 있는 굴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굴속에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바윗돌로 굴아구리를 꽉 막았습니다. 에이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함경도 호랑이도 비실비실 꽁무니를 빼다가 옆으로 냅다 뛰어 그 굴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커다란 바윗돌이 굴아구리를 꽉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굴 밖에서는 함경도 호랑이가 바윗돌을 빼내려고 낑낑거리고 굴 안에서는 강원도 호랑이가 바윗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꺾어 거렸습니다. 두 호랑이는 또다시 자기와 마주선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하내어 싸우다 보니 나중에는 둘 다 기진맥진 했어요. 마침내 두 호랑이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푹석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이 지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호랑이는 겨우 돈을 떴습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정신이 들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뺑소니를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경도 땅에 젖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런 놈과 맞닥뜨렸으니 넓디 넓은 이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놈이 얼마나 많을까 함경도 호랑이도 정신이 들자마자 귀 떨어지면 내일 주워간다 하고 도망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 땅에 젖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런 놈과 맞닥뜨렸으니 넓디 넓은 이 세상에는 너보다 힘센 놈이 얼마나 많을까 두 호랑이는 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힘내기를 할 국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아무리 힘센 자도 제 정신을 잃게 되면 소가 된 노름꾼들 강릉에 부사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부사가 부임해 보니 강릉에는 일은 하지 않고 노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름하는 버릇을 없애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강릉 부사는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전들이 모두 모이자 강릉 부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나가서 노름하는 놈들을 모두 잡아드려라. 아전들은 노름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드렸습니다. 강릉 부사가 노름꾼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사람이라면 다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내놈들은 일은 하지 않고 노름만 하다니 이런 못된 일이 있느냐. 노름은 도둑질의 시초다. 노름이 몸에 배면 도둑놈이 되기 마련이다. 이래도 내놈들은 노름을 하겠느냐. 노름꾼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노름꾼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노름을 하며 내놈들은 뭐냐. 노름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 돼지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개구리입니다. 안 된다. 그럼 소입니다. 그제서야 부사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노름을 하면 내놈들은 소새끼가 되니 다시는 노름을 하지 말거라. 부사는 노름꾼들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다음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노름꾼들은 풀려난 며칠 뒤부터 다시 노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사의 명령을 받은 아전들이 다시 노름꾼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런 고얀 놈들 또 노름을 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부사가 호통을 치자 노름꾼들은 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노름하면 소새끼입니다. 부사는 이번에도 철석같은 다짐을 받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부사는 노름꾼들을 몇 번이나 잡아들였지만 그때마다 소새끼라고만 하면 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사님은 바보인 모양이야. 노름꾼을 잡으면 볼기를 때리던지 옥에 가두던지 해야지 소새끼라고만 하면 풀어주는군. 노름꾼이 더 많아졌어. 어느 날 이었습니다. 여봐라 노름꾼들을 모조리 잡아드려라. 부자가 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잡아드리면 뭐하나 금세 풀어주실 것을. 아전들도 그렇게 수근거렸습니다. 노름꾼들은 순순히 잡혀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사가 새로 온 뒤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잡혀가도 금세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노름꾼들이 모두 잡혀왔습니다. 처음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져서 동원 마당이 노름꾼으로 가득 찼어요. 네 이놈들 그렇게 말했거늘 또 노름을 냈느냐. 부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노름꾼들은 고개를 떨구고 비는 신흥을 했어요. 다시 노름을 하면 소새끼입니다. 노름꾼들이 이렇게 말하자 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소새끼다. 벌써 몇 번째 제 입으로 소새끼라고 했느냐. 여봐라 저놈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노름꾼들은 모두 옥에 가둔 다음 부사는 소장수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소장수가 무슨 일인가 하고 불려왔지요. 요즘 소 한 마리에 얼마나 하느냐. 부사가 난데없이 소값을 물었습니다. 소장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지요. 큰 소는 한 백냥 정도 합니다. 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백냥이라 그럼 너는 가서 고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내일 광가에서 황소 수십마리를 팔 것이니 황소를 살 사람은 모두 오라고 일러라. 소장수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광가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광가에서 무슨 소를 파신다는 게야? 부사가 소장수로 나섰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어쨌거나 광가에서 판다면 조금 싸게 살 수 있겠지.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소를 사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부사가 말랬습니다. 여봐라 가서 노름꾼 소들을 끌고 오너라. 포졸들이 노름꾼들을 끌고 왔습니다. 노름꾼들은 손이 묶인 채 목에다 줄을 감고 줄줄이 끌려 들어왔어요. 이것을 본 구경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글쎄 말이야 소를 판다더니 사람을 끌고 나오네. 포졸들이 노름꾼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자 부사가 말했습니다. 모아라 여기 소를 사러 온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오늘 팔 소는 바로 이놈들이다. 이놈들은 얼핏 보기에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 소들이다. 이놈들은 제 입으로 소 새끼라 한지가 벌써 오래전이다. 이제 큰 소가 되었으니 이놈들을 사가라. 구경꾼들 가운데는 노름꾼의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삼촌도 있었지요. 아버지 노름꾼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왔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아버지가 보이자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노름꾼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니 한심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손이 묶인 채 목에 줄까지 메어 있는 꼴을 보고 하는 수 없이 소값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 손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자 또 다른 사람도 나섰습니다. 이 손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주고 노름꾼들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뒤 노름꾼들은 정신을 차려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산은 노름꾼 소들을 팔아 생긴 돈으로 노인들을 위한 잔치도 열고 마을 길도 닫고 하며 고호를 위해 잘 썼다고 합니다. 지네를 이긴 두꺼비 가난한 집에 예쁘고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처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두꺼비 한 마리가 처녀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녀는 두꺼비를 보고 말했어요. 두꺽아 너는 어디서 왔니? 배가 고파서 찾아왔니? 처녀는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퍼서 두꺼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부터 매번 처녀가 밥을 할 때면 이 두꺼비가 찾아왔어요. 처녀는 그때마다 밥을 주었지요. 이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처녀는 이웃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그동안 정들었던 두꺼비와 헤어져야 되었지요. 시집 가기 전날 처녀는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시집을 가면 누가 너한테 밥을 줄까?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밥이야. 많이 먹고 잘 있어. 이튿날 처녀는 꽃가마를 타고 이웃마을로 떠났습니다. 처녀가 새색시가 되어 길을 떠나자 두꺼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두꺼비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새색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새색시가 밥을 할 때 다시 두꺼비로 변했어요. 두꺼비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잘 왔어 두꺼봐. 새색시는 두꺼비를 보고 반가워하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새색시가 시집 온 고울에는 매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 고울에는 서울에서 원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날 밤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원님으로 왔었지만 모두 죽어서 더 이상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없었지요.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원님이 없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원님을 구했습니다. 거짓나 문등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을 받고 원님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는 겁니다. 마침내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원님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새색시가 생각했어요. 우리 친정이나 시집이나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워 원님에게 주는 돈을 가지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새색시는 친정과 시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원님 노릇을 하겠어요. 새색시가 원님이 되겠다고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새색시는 그 돈을 친정과 시집에 나누어 주었어요. 새색시는 가족들과 헤어져 동원으로 갔습니다. 두꺼비도 사람으로 변해서 새색시를 따라 동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꺼비로 변해 새색시 앞에 앉았지요. 두껍아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 덜 무섭다. 밤이 되었습니다. 새색시는 도대체 무엇이 원님을 죽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새색시는 잠을 쫓으며 주위를 지켜보았어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두꺼비가 푸하며 입에서 김을 내뿜었습니다. 두껍아 왜 그러니? 새색시는 이상한 생각에 천장을 올려다보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음팔통만큼 커다랗고 빨간 왕진애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왕진애는 새색시를 몰려다가 두꺼비가 내뿜는 김에 쏘여 올라가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왕진애가 다시 새색시를 몰려고 내려왔습니다. 두꺼비가 김을 쏘아 다시 쫓아버렸지요. 이러기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왕진애는 포기했는지 천장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괭이와 거적을 들고 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색시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체를 치우러 온 것이지요. 괭이와 거적은 뭐하러 가져왔나요? 새색시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도망가자 죽은 새색시의 귀신이 나왔다.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대자 새색시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리들 와보세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겁먹은 얼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원님이 되면 의뢰 모두 죽어서 이번에도 새색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색시의 장례를 치르려고 괭이와 거적을 들고 온 것입니다. 새색시는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건가요? 새색시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고 사람들에게 동원 지붕을 뜯어보게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보니 과연 그 속에 왕진애가 있는 겁니다. 이 왕진애는 지붕 속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커왔습니다. 원님이 죽곤 했던 것도 다 이 왕진애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왕진애를 잡아다 끓는 기름솥에 넣어 죽였습니다. 왕진애를 죽인 뒤로는 서울에서 원님이 내려와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새색시를 칭찬했습니다. 마을의 큰 재난을 없애준 은인이라며 많은 돈을 걷어주었지요. 나라에서도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색시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는 사람으로 변하더니 새색시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색시 나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오. 옥황상대님의 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했었지요. 물을 주다 그만 실수를 해 꽃을 꺾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두꺼비 허물을 쓰고 땅으로 귀양을 놓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새색시가 밥도 주고 잘 보살펴주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새색시 정말 고마워요. 새색시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진해와 싸웠던 거랍니다. 이제는 죄를 벗을 때가 되어 단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두꺼비는 하늘로 올라가고 새색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꺼비에게 속은 호랑이. 한 스님이 호자탄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날 좀 구해주시오. 새님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여보시오 어서 나 좀 구해주시오. 호랑이 목소리였습니다. 새님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저런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님은 안 됐다는 표정만 지을 뿐 호랑이를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새님을 본 호랑이가 애원했습니다. 새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널 살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너를 함정에서 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못 꺼내주겠다. 호랑이는 두 발로 싹싹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을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좀 꺼내주세요. 새님은 착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는더라. 호랑이를 꺼내주었습니다. 새님과 반대로 호랑이는 역시 몹쓸 짐승이었습니다. 함정에서 나오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였어요.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배가 고픈데 마침 잘됐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가 그렇게 말하며 스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스님은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너를 살려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할 수 없어. 약속 따위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다. 스님이 호랑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재판을 해보자. 만약 내가 재판에서 지면 그때는 잡아먹혀도 할 말이 없다. 스님과 호랑이는 재판을 하러 갔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스님이 소에게 말했습니다. 소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 호랑이를 함정에서 살려주었는데 호랑이는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판결을 좀 해주오. 안타깝게도 소는 스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를 병생 부려먹다가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괜찮다. 호랑이는 신이 났습니다. 어떠냐. 할 말 없지. 스님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억울하니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소나무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나무도 역시 스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를 베어다가 뗄감으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된다. 스님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니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도 내가 지면 그땐 잡아먹어라. 마침 두꺼비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네가 판결을 내려다오. 두꺼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함정이 있던 그 자리로 가봅시다. 두꺼비와 스님과 호랑이는 함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꺼비의 질문에 호랑이가 으스대며 대답했지요. 내가 저 함정 속에 있었지. 두꺼비가 함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오.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함정에 빠지자 두꺼비가 말했어요. 스님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스님 갈 데로 가십시오. 나는 바빠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두꺼비는 호랑이를 흘끗 한 번 보고는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때서야 호랑이는 속은 것을 알았어요.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소리쳤습니다. 이봐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나 좀 꺼내줘. 이번에는 정말로 안 잡아먹을게.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는 함정 속에서 온갖 짓을 다해서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두꺼비를 잡으러 쫓아갔어요. 워낙 걸음이 느린 두꺼비는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씩씩대며 악을 썼지요. 요 놈,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조그만 놈이 나를 놀려? 두꺼비는 웃으면서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이봐 호랑이야. 날 잡아먹어도 너무 작아 배가 부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집에는 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식구 다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겠어? 호랑이는 좋다고 하며 두꺼비를 따라갔습니다. 두꺼비의 집은 커다란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온 두꺼비는 말했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마누라랑 새끼들을 불러올 테니까. 집 안으로 들어간 두꺼비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던 호랑이가 두꺼비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호랑이는 또 속은 거였습니다. 호랑이는 너무나 약이 올랐어요. 호랑이는 두꺼비 집을 부수겠다고 큰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호랑이는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은혜 갚은 쥐 어느 부잣집에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에 쥐가 너무 많은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되던 쥐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것입니다. 대보대를 이룬 쥐들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먹어 없애고 장농 속에 넣어둔 옷에 구멍을 내고 천장 위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며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었어요. 참다 못한 그 집 하인들은 쥐 잡기 작전을 벌였습니다. 쥐들이 다니는 길목에다 쥐약을 놓고 또 집안 곳곳에다 덫을 설치했습니다. 하인들은 부산하게 쥐를 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한참 바쁜데 난데없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모두들 당장 그만두어라 쥐도 살겠다고 생겨난 짐승이다. 그러니 그것들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 그것들이 먹을 만큼 먹이를 주면 왜 말썽을 부리겠느냐. 그러니 당 모이를 주듯이 먹을 것을 주거라. 주인은 집안에 놓았던 쥐약과 덫도 모두 다 치우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하인들은 쥐에게 먹이를 주느라 곤욕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살던 쥐란 쥐는 모두가 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수백 마리의 쥐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줄로 늘어서서 말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모두 쥐들의 뒤를 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튼튼하던 집이 폭삭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만일 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무너진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 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비록 집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만일 너희들이 집안의 쥐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느냐. 쥐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 갚은 쥐들에게 감사했답니다. 자리 싸움 아지랑이가 아물라물 피어나는 이름봉 어느 날이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둥지를 틀려고 한 나무에 모여들었어요. 강변에 소소리 솟은 황철나무는 둥지를 틀기에 알맞았습니다. 우연히 한 나무에서 만나게 되었구려 둥지를 틀고 의족해 살아봅시다. 그들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둥지 틀 자리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마다 맨 윗자리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옥신각신 다툼을 했어요. 먼저 까마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맨 윗자리는 어느 모르보나 위풍 있는 새가 차지해야 해. 나로 말하면 몸집이 큰 데다가 명이 길어 백 년을 산단 말이야. 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쏘지 않고 백 년 동안 살려두었겠나. 그건 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맨 윗자리엔 내가 둥지를 들어야 해. 까마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까치가 까치가 꽁지를 달싹대며 달싹대며 막아 나섰습니다. 그건 당치하는 소리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새를 꼽는다면 나를 빼놓고 누구를 꼽겠소. 나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오. 그래서 내가 울바자에 앉아 깍깍거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라고 나를 칭찬한다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받드는 위풍이 있는 내가 맨 윗자리에 둥지를 들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있던 비둘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파달같은 눈알을 팽글팽글 굴리면서 제 자랑을 했어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새가 위풍이 있는 새라면 시비를 거나마나 내가 첫째요. 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는 새라오. 절리말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몰라 안타까워 할 때 나는 그 소식을 입에 물고 씽씽 나라가 전해준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고마워 고소한 콩알을 던져주는 것이라오. 그러니까 맨 윗자리엔 내가 둥지를 들어야 하오. 이렇게 그들은 저마다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려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질은 한 겨시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찍고 까불면서 목이 아프게 얘기하다 보니 배까지 출출해졌습니다. 배고픈데 점심이나 먹고 결판을 내자고 그들은 저마다 갖고 온 점심을 먹고 나서 자리다툼을 계속했습니다. 누가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겠는가 하는 신랑이질 만하다가 끝장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누가 맨 아랫자리에 둥지를 틀어야 하겠는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맨 아랫자리엔 행실이 고약한 새가 둥지를 틀어야 하오. 비둘기가 열을 올려 말했습니다. 행실이 고약하다는 걸 뭘 보고 정하겠소? 사람들은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행실이 고약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도 누가 술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하오. 비둘기는 이렇게 제 생각을 털어놓고 나서 이마를 찡그리며 계속했습니다. 난 원래 술이라면 먹지도 못할 뿐더러 술집 가까이에만 가도 냄새가 역겨워서 견디지 못한다오. 그래서 한평생 술집과 담을 쌓고 살아가니 나와 술은 인연이 없소. 비둘기가 행실이 바른 것처럼 시체미를 뚝 떼고 말하자 까치는 머리를 회해 저었습니다. 까치는 비둘기의 말을 막으며 한술 더 뜨려고 피때를 도두었어요. 그쯤 한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난 여름이면 도무지 밖으로 날아다니지도 못한다오. 왜냐하면 혹시 모르고 밀밭을 지나다가 취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오. 나는 이처럼 술을 만드는 밀보리만 보아도 역겨워서 견디지 못한다오. 까치가 말하자 이번엔 까마귀가 우겨댈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말 한마디 없이 잠잠했습니다. 까치와 비둘기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까마귀를 바라보았어요. 까마귀는 눈을 흡뜨고 까물어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까치와 비둘기는 깜짝 놀라 다리를 비비틀며 제 거품을 흘리는 까마귀의 몸뚱이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까마귀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커다란 눈을 껌뻑 껌뻑 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오? 까치와 비둘기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능글맞게 대답했어요. 말도 말게 임자들이 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취했던 나는 본래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깜빡깜빡 흐려지거든 그러니 내 앞에서 다시 술이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까마귀는 까마귀는 이러면서 마치 제 행실이 가장 바른 것처럼 꾸며댔습니다. 이때였어요. 아까부터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봉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들 얘기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야말로 엉큼한 놈들이구나. 좋은 것은 제가 차지하려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야 어떻게 한 나무에서 살 수 있겠느냐. 어서 썩 물러가라. 물새들의 좌상인 봉왕이 성이 나서 부르짖었습니다. 봉왕은 착한 새들이 이 나무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리를 특별히 골라두었던 것입니다. 수다스럽던 까치와 까마귀 비둘기가 쫓겨가자 백로와 학이 그리로 헐헐 날아왔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찾느라고 허둥대느냐. 봉왕이 그들을 보고 물었어요. 예 저희들은 둥지 틀 자리가 없어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를 줄 테니 둘이 화목하게 살 수 있겠느냐. 예 제가 아래에 둥지를 들고 하기 위에 둥지를 틀게 해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백로가 말했어요. 그러자 빨간 댕기를 머리에 단학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밑에 둥지를 들고 백로가 위에 둥지를 틀게 해 함께 살겠습니다. 봉왕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한나무에 살만한 친구로다. 자 그럼 의족해 살거라. 봉왕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둥지 틀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과 백로는 그 나무의 둥지를 나란히 틀어놓고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아갔답니다. 신기한 금붓 옛날에 어떤 산골에 천동이라는 머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동이는 그림 그리기를 몹시 좋아했지만 머슴을 살다 보니 붓 한 자루 살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동이는 나무하러 가서는 나무 고챙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강가에 가면 모래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새해 동안 부지런히 익혔더니 그림 그리는 솜씨가 놀랄만큼 늘었습니다. 새를 그리면 금시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고 물고기를 그리면 방금 꼬리 치며 헤엄을 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저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천동이는 붓이 없어 종이에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붓이 하나 있었으면 천동이는 안 지나서나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동이였어요. 천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 그루에 기댄 채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뭉개구름이 일더니 난데없이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다 키워주지 못한 채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였어요. 천동아 무엇이 안타까워 그렇게 수심에 잠겼느냐 어머니는 천동이한테 다가와 씨름 겨운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한테 붓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기특하다. 그럼 잠깐 기다리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가더니 잠시 후에 붓 한 자루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받아라. 어머니의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붓이 들려있었어요. 와 붓이다. 천동이는 붓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꿈이 깨고 앞에 있던 어머니는 간대 온대 없었어요. 천동이는 마음이 허전해서 붓을 받았던 손을 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천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은 깨었으나 어머니가 주었던 붓이 그대로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동이는 붓을 가슴에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천동이는 그 붓이 죽어서도 자기를 못 잊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붓을 가지게 된 천동이는 머슴방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부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동이는 가장 먼저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파랑새를 종이에 그렸습니다. 그러자 파랑새가 파대 등 날개를 치더니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포롱포롱 날아다녔어요. 이번에는 종이에 학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학도 붓을 떼기가 바쁘게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헐헐헐 날아다녔습니다. 이때 다락방에 비스듬이 누워있던 부자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나서 그리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부자는 머리를 기옷하고 방안을 엿보다가 밖으로 날아나온 새들이 모두 천둥이의 붓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놈이 어디서 저렇게 신기한 붓을 얻었을까? 부자의 가슴에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부자는 붓을 빼앗아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이놈 그 붓을 어디서 얻었느냐 냉큼 내놓지 못할까? 부자는 다짜고짜 방안에 뛰어들어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요. 이 붓은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예요. 천둥이는 빼앗기지 안으려고 붓을 끌어안 았습니다. 죽은 네 어미가 어떻게 붓을 준단 말이냐? 부자는 기어이 붓을 빼앗아 내려고 욕심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천둥이는 그대로 있다가는 붓을 빼앗길 것만 같아 밖으로 뛰었지요. 이놈 거기 서지 못해? 부자는 끈질기게 쫓아 왔습니다. 천둥이는 붓을 쥔 채 있는 힘을 다해 마을 밖으로 줄다름 쳤습니다. 헐떡거리던 부자는 이번에는 자기 집 말을 타고 천둥이를 바싹 뒤쫓았지요. 천둥이는 쥐고 있던 붓으로 종이에 금빛말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금빛말이 오옹하고 요란하게 투레질을 하더니 입에서 불을 붓고 귀에서 연기를 뿜었습니다. 천둥이는 잽싸게 그 발 잔등에 뛰어올라 앞으로 내달렸지요. 뒤에서는 부자가 돼지 멱단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천둥이는 붓으로 화살을 그려 부자에게 날려보냈어요. 화살 하나가 면 바로 부자의 이마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부자는 허우적거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천둥이는 그것을 통쾌하게 굽어보며 말을 타고 싱싱 달렸습니다. 금빛말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초가집이 다닥다닥 들어앉은 마을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살길을 찾아 헤매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소도 없고 보습도 없어 괭이로 밭을 뚜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옷이 없어 방안에 숨어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 하나 피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천둥이는 불쌍한 마을들을 찾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급히 품속에서 붓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없는 집에는 황소를 그려주고 보습이 없는 집에는 보습을 그려주고 쌀이 없는 집에는 쌀항아리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모두 진짜 소가 되고 보습이 되고 쌀항아리가 되어 마을에 차고 넘쳤지요. 아이들은 천둥이가 그려준 옷을 입고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쳐나서 마을은 삽시간에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천둥이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며 귀를 떠받들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들렀던 장사꾼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고개 넘어 넓은 세상에 떠벌려 놓았습니다. 그 소식은 욕심사나운 왕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천둥이란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왕은 신하들에게 영을 내렸습니다. 천둥이는 신하들한테 붙잡혀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데 어디 내 앞에서 그 재간을 보여다오. 왕이 천둥이를 보고 호령 했습니다. 천둥이는 품속에서 붓을 꺼내 두꺼비 한 마리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징그라운 두꺼비가 허리를 펴더니 왕 앞으로 털썩 뛰어나갔어요. 왕은 얼굴을 찡그리고 성이 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저 고약한 놈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신하들이 달려들어 천둥이의 금붓을 빼앗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금붓을 빼앗은 왕은 마음이 흐뭇해서 이번에는 그 붓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려 했지요. 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무엇을 그릴까 하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덩이를 그려야지. 왕은 붓을 들고 종이에 사발만한 금덩이를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덩이가 돌이 되어 대굴대굴 구르더니 왕의 발을 탁 때렸습니다. 내가 잘못 그린 게로구나 이번에는 그리기 쉬운 나무를 그려야지. 왕은 돌에 맞은 발등을 썩썩 문지르고 나서 꾸불꾸불한 나무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그 나무는 꾸불꾸불한 구렁이가 되어 입을 쩍 벌리고 왕한테 달려들었어요. 왕은 눈을 흡뜨고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등골에 식은 탐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줄이 난 왕은 사흘 동안 들어누어 알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천둥이를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왕은 천둥이를 가까이 불러 금붓을 쥐어주며 구슬렸습니다.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 늪을 하나 그려다오. 어떤 늪을 그릴까요? 천둥이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수양버들이 실실이 우거진 곳에 맑고 푸른 늪을 그리거라. 천둥이는 붓을 들어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물 안개가 피어나는 맑고 시원한 늪 하나를 그렸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한 듯 수염을 내리쓸 었어요. 그런데 늪에 고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물고기도 그리거라. 예 천둥이는 붓을 들어 이번에는 늪에 점을 뚝뚝 찍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점은 물고기가 되어 늪에서 옥실거렸어요. 왕은 그것이 마음에 드는 듯 또다시 수염을 내리쓸며 말했습니다. 늪을 보니 배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구나. 이번에는 늪에 배를 뛰어놓아라. 예 천둥이는 붓을 들어 늪에 대고 몇 번 휘둘렀습니다. 늪에는 배 한 척이 생겨나 둥실둥실 떠돌았어요. 왕은 배 위에 냉큼 뛰어올라 흥타령을 부르며 배놀이를 했습니다. 한참 기분 좋게 배놀이를 하던 왕은 천둥이를 보고 다시 호령 했습니다. 물이 잔잔해서 노는 재미가 없구나. 물이 흔들리게 하여라. 예 천둥이는 붓을 들고 빙빙 휘둘렀습니다. 잔잔하던 듯이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조금씩 흔들려서 흥이 나지 않는구나. 더 세게 흔들리도록 하거라. 천둥이는 금붓을 더 세차게 빙빙 휘둘렀습니다. 잔파도가 잃던 늪에 갑자기 집채같은 큰 파도가 잃어 번졌습니다. 왕이 탄 배는 파도 위에서 가랑잎처럼 까불거리다가 물속에 곤두박혀 가라앉고야 말았습니다. 마음 고약한 왕도 물속에서 영영 솟아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왕을 없애버린 천둥이는 금붓을 가슴에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천둥아 네가 정말 장한일을 했구나. 늠름하고 억세게 자라난 너를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천둥이는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도 더 억세게 살아가리라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 금빛말을 그려 타고는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천자가 된 머슴 남의 집에서 머슴 사리를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집 집주인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 총각에게 1년 동안 일을 해준 대가를 잘 주지 않았어요. 총각은 화가 나서 툭하면 머슴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난다 난다로 들렸습니다. 나간다 나간다 하고 말한 것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들린 것이지요. 머슴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총각을 놀리듯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니가 날기는 어떻게 난다고 그래. 날 수 있으면 어디 날아봐라. 총각은 껄껄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또가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인데 니까지 것들 앞에서 날겠니? 처음에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사람들이 자꾸 놀리듯 말하니 총각의 말투도 진짜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총각이 날 수 있다고 큰소리 친 것은 고울 사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사또가 총각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또가 잡아오란다는 소리에 총각은 순간 순간 겁이 덜컹 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총각은 태연하게 사또 앞으로 갔습니다.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총각에게 물었어요. 니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느냐. 총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늘을 활활 날 수 있습니다. 총각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총각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님이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사또께서 날을 한다고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사또가 화를 벌컹 냈습니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처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결국 총각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또는 총각을 가두어 놓은 다음 임금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고울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짓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보라고 했더니 임금님 앞에서 날지 아무데서나 날겠느냐고 하여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부디 임금님께서 이 녀석을 어찌해야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은 그 편지를 받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사람을 시켜 그 총각을 데리고 오게 하였어요. 총각은 대걸로 끌려 갔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니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그래 어디 한번 날아보아라. 총각은 감히 임금님 앞에서도 머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중국의 천자가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임금님이 날으라고 한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 처럼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었어요? 용기 한번 가상하구나. 그래 내 놈 말대로 천자 앞에서 날아보아라. 임금님은 중국왕인 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천자님 우리나라에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천자님께 보낼 터이니 정말로 날 수 있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천자님 앞에서만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님의 편지를 본 천자는 총각을 당장 중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머슴살 이나 하던 총각은 덕분에 중국 구경을 하게 되었지요. 총각이 천자가 사는 대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선에서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온다니까 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어요. 네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단 말이지. 천자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새처럼 하늘을 날 줄 압니다. 총각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자신있게 대답 했습니다. 천자도 매우 즐거워 했지요. 응, 이 총각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푹 쉬게 하여 죽어라. 다음 날이 되자 천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그래, 언제쯤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주겠느냐. 총각은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한 달 뒤에는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며 총각에게 매일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천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을 나는 재주를 보여다오. 총각은 말했지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늘을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는 신하들에게 제일 높은 산인 곤륜산에 천막을 치고 구경꾼들이 구경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총각에게는 가마를 타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드디어 산꼭대기에 모든 준비가 끝나자 총각은 어엄하고 기침을 하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선 내가 산을 한번 둘러보고 올터이니 여기서 모두 기다리시오. 총각은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서 절벽 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총각은 처음부터 하늘을 날 줄 안다고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놀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얘기하게 된 것이 중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총각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총각이 절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며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는데 토끼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들 싸우니? 총각이 토끼의 싸움에 끼어들자 토끼들은 잘 만났다는 듯 총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토끼가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 재판을 좀 해주세요. 총각은 자기가 죽어야 할 몸 인 것도 있고 두 토끼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토끼 한 마리가 대답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물건을 내가 먼저 주었는데 얘가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아니에요. 이 물건은 내가 먼저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총각이 보니 토끼들이 서로 자기 물건이라고 우기는 것은 커다란 부채와 날개가 달린 옷이었어요. 그 물건은 어디에 쓰는 옷이냐? 총각은 호기심이 생겨 날개 달린 옷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날 때 쓰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날개를 편 다음 부채를 살살 펴면서 붙이면 하늘을 날게 됩니다. 또 내려올 때는 날개를 조금씩 접으면서 부채를 천천히 붙이면 되지요. 토끼 한 마리가 답답해 했습니다. 그 말에 총각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이것을 입고 부채로 붙이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총각은 옷과 부채를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아무래도 내가 가져야 하겠구나. 너희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싸움만 하지 않겠느냐? 이 물건은 내가 가지겠다. 총각의 말에 토끼들은 뾰루퉁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잡아먹지 않는 것만도 고마운 형편이니까요. 총각은 그 옷을 입고 부채를 옷 속에 감춘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총각이 하늘을 날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부터 하늘을 날 것이니 잘 보시오. 총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지요. 총각은 사람들 사이를 한 바퀴 돈 다음 천천히 날개를 펴고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총각의 몸은 정말로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부채를 점점 세게 붙이자 총각은 점점 빨리 날 수 있었습니다. 총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신이 나서 산 꼭대기를 몇 번이나 빙빙 돌다가 내려왔습니다. 총각이 진짜로 하늘을 나는 것을 본 사람은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그때 천자가 총각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나도 그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면 하늘을 날 수 있겠는가? 천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자님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총각이 대답 했어요. 그럼 나도 한번 날아 보세. 천자는 날개 달린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천자는 내려오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쉼없이 자꾸만 하늘을 날기만 했어요. 그 틈에 총각은 천자가 벗어놓은 옷을 입었습니다. 얘들아 그만 돌아가도록 하자. 총각의 말에 하늘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줄 알았던 천자가 어느새 땅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각이 천자옷을 입고 천자행세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천자행세를 하며 대궐로 돌아왔어요. 촌스러운 총각 머슴은 중국의 천자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무조건 나쁜 일은 없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갚은 쥐 이야기에서 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무조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한 날 다리가 부러져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정말 속상하겠지요? 하지만 그날 그 여행지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면 다리가 부러진 일은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는 단편적인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